오늘의 동아, 버들립과 도깨비 깊은 산골에 나무를 팔아먹고 사는 나무꾼이 있었습니다. 이 나무꾼에게는 딸이 셋 있었어요. 어느 날 나무꾼은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도끼로 아름드린 나무를 찍다 너무 힘이 들어 자기도 모르게 중얼거리고 말았지요. 아, 힘들다. 그때 어디선가 갑자기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천둥 같은 소리와 함께 사방이 진동하더니 느닷없이 무시무시한 도깨비가 나타났습니다. 내가 감히 나를 불렀느냐? 도깨비는 산처럼 커다란 몸집에 머리에는 뿔이 달렸고 얼굴은 온통 털투성이었습니다. 나무꾼은 놀라서 와들와들 떨었지요.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도깨비는 더욱 무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이름이 아인데 내가 나를 부르지 않았느냐? 그때서야 나무꾼은 조금 전에 아, 힘들다. 라고 한 것이 떠올랐습니다. 나무꾼은 넙죽 엎드려 도깨비에게 절을 하고는 애원했습니다.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다시는 이름을 부르지 않겠습니다. 도깨비는 세차게 고개를 저으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절대 용서할 수 없다. 하지만 네 큰 딸을 아내로 주면 용서해 주마. 나무꾼은 깜짝 놀라 입을 딱 벌렸습니다. 예? 무시무시하게 생긴 도깨비가 자기 딸을 아내로 달라네요. 나무꾼은 기가 찰 노릇이었습니다. 네 개 딸이 셋 있다는 걸 다 알고 있다. 사흘 뒤에 너희 집으로 가겠다. 만약 큰 딸을 주지 않으면 내 목숨은 없는 줄 알거라. 말을 마친 도깨비는 쌩하는 바람 소리와 함께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나무꾼은 나무짐도 도끼도 다 팽개친 채 넋을 잃고 앉아만 있었지요. 이 일을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나무꾼은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왜 이렇게 기운이 없으세요? 산에서 무슨 일이라도 있으셨어요? 나무꾼은 수심에 가득 찬 큰 딸 얼굴만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딸에게 도깨비한테 시집가라는 말을 차마 할 수는 없었습니다. 분명히 무슨 걱정이 있으시군요? 어서 말씀을 해보세요. 나무꾼은 한참 동안 걱정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나무를 하러 갔다가 도깨비를 만났지 뭐냐 그 도깨비가 큰 딸을 아내로 달라고 해서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단다. 너를 아내로 주지 않으면 나를 죽이겠다고 하는구나. 나무꾼의 말에 세 딸들은 너무 놀랐습니다. 나무꾼이 결심한 듯 말했어요. 얘야 절대 너를 도깨비에게 시집 보낼 수는 없다. 그러니 어서 동생들을 데리고 도망치거라. 나무꾼은 큰 딸에게 말했습니다. 효성이 지극한 큰 딸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아버지 제가 도망치면 아버지께서는 돌아가시는데 어떻게 그러겠어요. 제가 도깨비에게 시집을 가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나무꾼은 어서 도망가라고 몇 번이나 다 일렀지만 큰 딸은 듣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도깨비가 오기로 한 날이 되었어요. 아버지는 동생들과 방에 계세요. 저는 대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도깨비가 오면 같이 가겠습니다. 동생들은 울면서 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가 없더라도 아버지 잘 모시고 집안일도 더 열심히 해야 한다. 알겠니? 큰 딸은 언니답게 동생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알았어 언니 언니도 몸조심해야 돼? 동생들은 언니를 걱정하며 말했습니다. 나무꾼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너무 슬펐기 때문입니다. 자 어서 들어가세요. 도깨비가 올 시간이에요. 큰 딸은 동생들과 아버지를 방으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때 바람이 휙 불더니 도깨비가 나타났습니다. 자 가자 도깨비는 다짜고짜 큰 딸을 번쩍 안더니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빠른지 어디가 어디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였지요. 한참을 달리다 갑자기 대걸처럼 커다란 집이 나타났습니다. 도깨비는 그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여기가 니가 살 집이다. 잠깐 앉아 있어라. 도깨비는 큰 딸을 깨끗한 방에 내려놓더니 밖으로 나갔습니다. 큰 딸은 너무나 무서웠지만 꾹 참고 기다렸습니다. 조금 뒤 도깨비가 돌아왔어요. 자 이걸 먹어라. 내가 올 때까지 다 먹어야 한다. 도깨비는 큰 딸에게 뭔가 던져주고 다시 밖으로 나갔습니다. 큰 딸은 얼떨결에 도깨비가 준 것을 받아들고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다름아닌 사람 뼈였기 때문입니다. 이걸 어떻게 먹는담? 큰 딸은 곰곰이 생각하다가 사람 뼈를 굴뚝으로 던져버렸어요. 몇 시간 뒤 도깨비가 돌아왔습니다. 다 먹었느냐? 도깨비가 묻자 큰 딸은 시치미를 떼고 대답했습니다. 예 다 먹었어요. 도깨비는 의심스러운 듯 눈알을 굴렸습니다. 어디 진짜 먹었는지 확인을 해봐야겠다. 도깨비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뼈덕이야 이리 나오너라. 그러자 방문이 드르륵 열리면서 굴뚝에 던져버렸던 뼈가 뚜벅뚜벅 걸어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큰 딸은 너무나 놀라 기절하고 말았어요. 도깨비는 큰 딸의 얼굴에 찬물을 끼얹어 깨우더니 고함을 쳤습니다. 괘씸한 것 감히 나를 속이려 들어 용서할 수 없다. 도깨비는 큰 딸을 골방에 가둬버렸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나무꾼은 큰 딸을 도깨비에게 빼앗기고 몇 날 며칠을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남은 두 딸을 떠올리고 겨우 나무를 나무를 하러 갔지요. 큰 애를 잡아가 놓고 또 나타나지는 않겠지. 나무꾼은 딸들을 위해 열심히 나무를 냈습니다. 한참 나무를 하다 보니 힘이 들었지요. 나무꾼은 무심코 중얼거리고 말았습니다. 아 힘들구나. 그 말과 함께 바람이 휙 불더니 도깨비가 또 나타났습니다. 나무꾼은 놀라서 털썩 주저앉았지요. 둘째 딸을 내너라. 지금 당장 데려가겠다. 나무꾼은 둘째 딸마저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도깨비는 둘째 딸을 데려가더니 또 사람 뼈를 주었습니다. 내가 갔다 오는 동안 이걸 다 먹어야 한다. 만약 먹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도깨비가 밖으로 나가자 둘째 딸은 뼈를 라궁이에 던져버렸습니다. 얼마 뒤 도깨비가 돌아왔어요. 다 먹었느냐? 둘째 딸은 시체미를 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 먹었어요. 아주 맛있던걸요? 도깨비는 눈을 부릅뜨고 둘째 딸을 노려보며 외쳤습니다. 뼈다귀야 이리 나오너라. 이번에도 뼈가 방문을 드리릅 열고 뚜벅뚜벅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둘째 딸도 큰 딸과 함께 골방에 갇히고 말았지요. 도깨비는 다시 나무꾼의 막내딸을 잡아왔습니다. 도깨비는 큰 딸과 둘째 딸에게 한 것처럼 막내딸에게도 사람 뼈를 주고 먹으라고 하고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막내딸은 장작불에 뼈를 태워 젤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다음 젤을 보자기에 싸서 아랫배에 찼지요. 한참 뒤 도깨비가 돌아왔습니다. 내가 준 뼈다귀를 먹었느냐? 도깨비의 물음에 막내딸은 머리를 끄덕이며 쾌활하게 대답했습니다. 먹었어요. 그럼 어디 확인해보겠다. 뼈다귀야 어디 있느냐? 뼈가 대답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뱃속에 있어요. 뼈는 대답만 할 뿐 나오지 못했습니다. 다 타고 재만 남아 걸을 수 없었기 때문이지요. 뱃속에 있다고? 그럼 정말 먹었구나. 막내딸이 진짜 뼈를 먹었다고 생각한 도깨비는 매우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막내딸은 도깨비가 밖으로 나가기만 하면 집안 곳곳을 뒤지며 언니들을 찾았습니다. 드디어 막내딸은 언니들이 갇힌 골방을 찾아냈습니다. 큰 딸과 둘째 딸은 막내를 보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막내딸은 언니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차려주었어요. 언니들 조금만 더 고생하고 있어 내가 꼭 구해줄게. 그날 밤 막내딸은 도깨비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뭐예요? 도깨비는 코웃음을 치며 대답했습니다. 흠 이 몸에게 무서운 것이란 세상 전지에 없지. 당신은 정말 무서운 것이 없나 보군요. 그럼 제가 도와드릴 일도 없겠군요. 혹시 당신에게 위험한 것이 있다면 아내인 저는 알고 있어야 할 텐데. 그 말을 들은 도깨비는 막내딸이 정말로 자기를 걱정하는 줄 알았습니다. 한 가지 있긴 한데. 도깨비가 얼버무리며 말끝을 흐리자 막내딸이 졸랐습니다. 어서 말씀해 보세요. 이 몸이 무서운 것은 딱 하나뿐인데 바로 버들잎이다. 막내딸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버들잎 따위가 무섭다니요? 버들잎이 몸에 닿기만 하면 힘을 쓸 수 없게 되거든. 그래서 버드나무를 피해다니지. 그거 말고는 무서운 게 없어. 막내딸은 도깨비 모르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음날 도깨비는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 틈에 막내딸은 집 주비를 온통 뒤져 조그만 버드나무 한 그루를 찾아냈습니다. 막내딸은 버드나무 잎을 많이 따다가 집안 깊숙이 감춰두었습니다. 그날 밤 도깨비가 깊이 잠들자 막내딸은 감춰둔 버드나무 잎을 꺼내 도깨비 귀에 넣었습니다. 도깨비는 끄응 신음 소리를 내더니 죽은 듯이 널부러 졌지요. 막내딸은 그 틈에 집으로 달려가 아버지를 모시고 왔습니다. 아버지 이 도깨비는 버들잎이 닿으면 힘을 못 쓴답니다. 아버지와 막내딸은 버들잎을 잔뜩 따다가 도깨비 코에도 넣고 입에도 넣었습니다. 그런 다음 도깨비를 꽁꽁 묶어 펄펄 끓는 기름솥에 넣었지요. 그러자 도깨비는 곧 형체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버지와 막내딸은 기뻐하며 큰딸과 둘째 딸을 골방에서 꺼내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도깨비가 감춰둔 금은보화를 찾아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와 셋 딸은 도깨비의 금은보화를 가지고 아주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아버지와 아들의 친구 옛날에 친구가 많아 행복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놀 때도 공부할 때도 여행을 할 때도 늘 친구와 함께 였습니다. 누굴 만나기만 하면 친구가 많다고 자랑을 했지요. 하루는 아버지가 그 사람을 불렀습니다. 내게는 친구가 꽤 많은 것 같구나. 아버지의 말에 아들이 자랑스레 말했습니다. 예 아주 많습니다. 그래 친구가 많은 것은 좋은 일이지. 그런데 그 가운데 네가 정말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친구는 몇이나 되느냐. 아들은 자신의 찬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전부 다입니다. 제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모두들 자기 일처럼 도와줄 겁니다. 그래 그럼 어디 한번 시험해보자. 아버지는 돼지를 잡아 거저게 돌돌 말았습니다. 그러자 얼핏 보면 사람 시체 같았지요. 이것을 짊어지고 내 친구들에게 도움을 정해보아라. 아들은 문제 없다며 돼지를 얹은 지게를 메고 제일 친한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물론 아버지도 함께 였어요. 아들은 친구에게 말 했습니다. 여보게 나 좀 도와주게 내가 실수로 사람을 죽이고 말았지 뭔가 여기 이 시체를 자네 집에 좀 감춰줄 수 있나 그러면 나는 살인죄를 면할 수 있네. 친구는 펄쩍 뛰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린가 아무리 친구라지만 그런 부탁을 하면 어떡해 친구는 말을 마치더니 매정하게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머쓱해진 아들은 머리만 글적였습니다. 다른 친구는 가보자 꼬나. 아버지의 말에 아들이 앞장 섰습니다. 이 친구는 틀림없이 나를 도와줄 겁니다. 아들은 자신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서 가보기나 하자. 다른 친구 집에 도착한 아들이 똑같이 설명하며 사정했습니다. 그러자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거절했습니다. 사정은 딱 하다만 안 되겠네. 그러다 내가 피해를 보면 어떡 할 텐가. 친한 친구를 모두 찾아가 보았지만 하나같이 거절하기 바빴습니다. 아들이 아무리 사정해도 들어주는 친구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따라오너라. 이제는 내 친구에게 가보자. 아버지가 혀를 쯧쯧 차더니 아들을 데리고 자기 친구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여보게 내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네. 시체를 가지고 왔는데 자네가 이 시체 좀 숨겨주게. 아버지 친구는 딱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이고 얼른 들어오게 어쩌다 그런 실수를 했는가. 시체는 우리 집에 감춰줄 테니 아무 걱정 말게. 아버지의 친구는 싫은 기색은 커녕 걱정 가득한 얼굴로 아버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지게에서 손수 돼지를 내려 집 안 깊숙이 감췄습니다. 아버지는 그때서야 껄껄 웃었습니다. 너무 염려 말게 놀랐을 자네에겐 미안하네만 우리 아들놈 친구와 내 친구가 어떻게 다른지 보여주려고 꾸민 일일세 가지고 온 것도 시체가 아니라 돼지고기 일세 그것을 본 아들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자 봐라 너는 친구가 많다고 자랑했지만 그 친구들 가운데 누구 한 명 돕겠다고 나서더냐 나는 친구가 한 명밖에 없지만 이 친구는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아무 말 않고 돕겠다고 하지 않느냐 어려울 때 돕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인 법이다 도와주는 친구가 하나도 없으니 너에게는 친구가 없는 것이나 다름없구나 아버지의 말을 들은 아들은 다시는 친구가 많다고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평생 그리고 평생 진정한 친구를 만나기 위해 노력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오늘의 동화 약속을 지킨 말똥이에게 말했습니다 말똥이에게 말했습니다 개똥이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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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도와달라고 해야겠다 어려서 한 약속이 있으니 틀림없이 틀림없이 도와줄 거야 말똥이에게 말했습니다 말똥이는 물어물어 개똥이를 찾아갔습니다 개똥이는 개똥이는 소문대로 의리의리한 집에서 아주 잘 살고 있었습니다 이보게 개똥이 내가 왔네 자네는 이제 아주 잘 사는구먼 개똥이고 어릴 적에 친한 친구였던 말똥이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왜 이제야 찾아왔나 얼굴이 말이 아니구먼 그동안 고생이 많았던 모양이네 개똥이는 거지꼴이 된 말똥이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여보게 이제 집에 돌아가야겠네 그런데 내 형편이 어려워 그러는데 혹시 돈을 좀 줄 수 있겠나 배불리 먹으며 며칠을 쉰 말똥이가 개똥이에게 손을 벌렸습니다 잠깐 기다리게 개똥이는 종이에 다리가 긴 학을 그려주었습니다 학 그림을 받아둔 말똥이는 기가 막혔지요 내가 너무 가난해 도움을 받으려고 찾아왔는데 이런 쓸모없는 학 그림이나 주다니 자네 마음이 변한 모양이네 말똥이의 말에 개똥이는 껄껄 웃었습니다 그럴 리가 이 그림이 겨우 돈 몇 푼보다 훨씬 더 좋다네 그림 속 학의 다리를 하루에 한 번씩 때리면 돈이 나올 거라네 하지만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있는데 하루에 꼭 한 번만 때려야 하네 알겠지 말똥이는 학 그림을 가지고 오는 내내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그림에서 돈이 나오는지 도무지 믿을 수 없었기 때문이지요 말똥이는 결국 참지 못하고 길가에 앉아 그림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회초리로 학의 다리를 찰싹 때렸습니다 그러자 정말로 학이 돈 꾸러미를 툭 떨어뜨렸습니다 개똥이 말이 사실이었구나 말똥이는 너무 좋아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이 그림만 있으면 이제 평생 놀고 먹어도 걱정이 없겠구나 말똥이는 그 길로 집에 돌아가지 않고 사방으로 놀러 다녔습니다 처음에는 개똥이 말대로 학의 다리를 하루에 한 번씩 만 때렸지만 점차 씀씀이가 커지면서 두 번도 때리고 세 번도 때리게 되었지요 그래도 별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여러 날이 지났습니다 노름에 빠진 말똥이는 갑자기 많은 돈이 필요해졌습니다 말똥이는 학의 다리를 스무 번 이나 때렸지요 아무리 그림이라지만 가냘픈 학 다리가 매질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다리가 부러지자 그림에서는 더 이상 돈 꼬러미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학이 준 돈을 흥청망청 다 써버린 말똥이는 다시 거지가 되었습니다 말똥이는 또다시 개똥이를 찾아갔습니다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더니 학의 다리가 부러지고 말았네 개똥이는 찧찧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네 개똥이는 또 그림을 그려주었습니다 이번에는 학이 아니라 예쁜 여자가 그려진 그림이었지요 이 그림은 어떻게 쓰는 건가 말똥이가 묻자 개똥이는 머리를 가로 저었습니다 그건 가르쳐줄 수 없네 그냥 가지고 가면 좋은 일이 생길 거야 하지만 이번에도 주의할 것이 있네 석 달 열흘 동안 절대 웃으면 안 돼 지킬 수 있겠나 말똥이는 개똥이의 말대로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림을 소중하게 안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어느 큰 소나무 밑에 이르렀는데 다리도 아프고 졸음도 쏟아졌습니다 말똥이는 땅바닥에 벌렁 누우며 중얼거렸습니다 여기서 한숨 자고 가야겠다 말똥이는 그대로 잠이 들었습니다 실컷 자다가 깨어나 보니 고래등 같은 기와집 안방에 누워있는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지요 놀란 말똥이에게 누군가 말을 걸었습니다 이제 일어나셨군요 저녁 드셔야지요 바로 그림 속에 있던 예쁜 여자였습니다 그때 말똥이는 개똥이의 당부를 다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석 달 열흘 동안 절대 웃지 말아야지 말똥이는 고래등 같은 집에서 매일 놀고 먹었습니다 예쁜 여자는 어디서 돈이 생기는지 언제나 귀하고 맛있는 음식을 가득 차려 말똥이를 대접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석 달 열흘이 지나려면 딱 하루가 남았지요 이제 하루만 지나면 마음대로 웃어도 되었습니다 그날따라 마침 비가 내렸습니다 말똥이는 마루에 누워 처마만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 빗방울이 떨어져서 떼고루로 구르는 모습이 무척이나 재미있었습니다 말똥이는 자기도 모르게 픽 웃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갑자기 천둥 번개가 치더니 고래등 같은 기와집이 오간대 없이 사라졌습니다 말똥이는 소나무 밑에 비를 맞으며 누워 있었고요 말똥이는 가슴을 치며 한탄 했습니다 하루를 못 참아 전부 물거품이 되었구나 아무리 후회한들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말똥이는 또 개똥이를 찾아갔습니다 개똥이는 자꾸만 찾아오는 말똥이가 못마땅했지만 어린 시절의 약속을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커다란 동괴짝을 그려주었습니다 이번에는 제발 내가 시키는 대로 하게 만약 그러지 않으면 자네도 죽고 나도 죽게 될 거야 개똥이의 말에 말똥이는 철석같이 약속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자네가 시키는 대로만 하겠네 반드시 하루에 한 번씩만 괴짝에 손을 넣게 그러면 돈이 나올 거야 하지만 절대 여러 번 손을 넣으면 안 돼 내 말 명심하게 개똥이는 몇 번이나 당부했습니다 말똥이는 괴짝 그림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날이 저물어 어느 주막에 들어갔습니다 음 여기서 한 번 손을 넣어볼까 말똥이가 그림 속에 돈 괴짝에 손을 넣자 돈 한 꾸러미가 잡혀 나왔습니다 야 이거 정말인걸 이제 부자가 되겠군 말똥이는 돈을 보자 집에 돌아갈 생각이 사라졌습니다 매일 돈을 한 꾸러미씩 꺼내 놀러 다녔지요 놀다 보니 돈이 점점 더 많이 필요해졌습니다 점점 개똥이와 한 약속을 어기고 어느 날은 두 번 어떤 날은 세 번도 꺼냈습니다 도대체 이 괴짝에는 돈이 얼마나 들어있는 거지 어느 날 돈을 꺼내던 개똥이는 그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얼마나 나오는지 한 번 다 꺼내봐야겠다 개똥이는 돈 괴짝에서 돈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나라 창고에서는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돈이 매일 한 꾸러미씩 없어지더니 이날은 이상하게 계속 돈이 없어지는 것이었어요 쥐구멍도 없이 튼튼하게 지어진 창고인데 너무나도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많은 군사들이 물샐 틈 없이 창고를 지켰지만 돈은 자꾸만 없어졌습니다 거참 이상한 일이구나 안에 들어가서 살펴봐야겠다 창고지개가 안으로 들어가 보니 눈으로 눈으로 보고서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돈이 지붕 밑에 환기통을 따라 저절로 밖으로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창고지개는 얼른 정신을 차리고 돈을 따라갔습니다 돈은 발이 달린 것처럼 굴러가더니 어느 주막으로 들어갔어요 주막 안에서는 말똥이가 그림 속의 괴짝에 손을 넣어 돈을 꺼내고 있었습니다 창고지개가 말똥이의 방문을 벌컥 열자 방에선 돈이 산더미 같이 쌓여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나랏돈을 훔쳐가는 도둑이 여기 있었구나 창고지개는 말똥이를 묶어서 포도청으로 끌고 갔습니다 네 이놈 어디서 그런 못된 재주를 배웠느냐 포도대장이 무섭게 다그쳤습니다 저는 단지 제 친구 개똥이가 그려준 그림을 가지고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말똥이의 말일들은 포졸들이 득달같이 달려나가 개똥이를 잡아왔습니다 도둑에다 요사스런 재주까지 가지고 있다니 두 놈 다 살려둘 수 없다 이놈들의 목을 베어라 개똥이를 본 포도대장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말똥이와 개똥이는 두 눈을 꼭 감았습니다 말똥이는 그때서야 개똥이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을 후회했지만 이미 늦은 일이었지요 그저 눈물만 하염없이 흘릴 뿐이었습니다 그때 포도대장이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한 가지씩 해보거라 말똥이는 할 말이 없어 고개만 저었습니다 하지만 개똥이는 소원을 이야기했지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그림을 그리게 해주십시오 포도대장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허락했습니다 개똥이는 커다란 종이에다 잘생긴 백마를 한 마리 그렸습니다 그런 다음 말똥이를 끌어안고 백마 그림에 올라탔습니다 백마야 가자 개똥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림 속 백마는 큰 소리로 울더니 하늘 높이 날아올랐습니다 사람들은 갑자기 벌어진 이래 멀뚱멀뚱 날아가는 두 친구를 쳐다보았습니다 개똥이는 끝까지 어린 시절의 약속을 지킨 것입니다 말똥이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을 뉘우치고 먼 나라에 가서는 착하고 보지런하게 살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있어서는 안되는 책 하는 일 없이 종일 글만 읽는 선비가 있었습니다 이 선비는 과거를 아홉 번이나 보았지만 번번이 떨어지기만 했습니다 어느 날 선비가 또 과거를 보러 간다며 짐을 꾸렸습니다 이제 제발 과거는 그만 보세요 아홉 번이나 떨어졌는데 이번에 본다고 붙겠습니까 선비의 아내는 그렇게 말하며 말렸습니다 생각해보니 선비도 솔직히 과거에 붙을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팔도강산을 유람하면서 구경도 하고 여러가지 일도 배워오겠소 선비는 말했습니다 아내도 그동안 공부만 하느라 세상 구경을 못한 남편이 안 돼 보여서 그러라고 허락해 주었습니다 선비는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실컷 구경했습니다 그러다 설날을 며칠 앞두고 어느 절에 다다랐습니다 그런데 이 절은 해마다 설날만 되면 한 사람씩 스님이 죽어나가는 이상한 절이었습니다 스님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선비를 반가이 맞아 잘 대접 하더니 말했습니다 설날이고 하니 저희들은 며칠 민가에 시주 좀 얻으러 다녀오겠습니다 선비님께서 그동안 절을 좀 지켜주십시오 마음씨가 착한 선비는 혼자 절에 남았습니다 드디어 설날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자정 무렵이 되니 밖에서 누군가가 문을 똑똑 두드렸습니다 지성 들이러 온 사람입니다 문 좀 열어주십시오 웬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선비는 별 생각 없이 문을 열어주었어요 그러자 놀랍게도 지금껏 한 번도 본 적 없을 정도로 예쁜 여자가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여자 혼자 이렇게 늦은 시간에 웬일로 깊은 산속 저를 찾으셨습니까 선비가 물었습니다 예 저는 저는 해마다 설날만 되면 이렇게 찾아와 부처님께 지성을 드리고 스님들께도 대접한답니다 그런데 오늘은 스님들이 안 계신 것 같네요 대신 선비님께 대접을 하겠습니다 여자는 준비해온 음식과 술을 선비에게 대접했습니다 선비는 술을 마시며 이상하단 생각을 했습니다 스님에게 술을 대접한다니 이상한 일이군 대체 무슨 일인지 살펴봐야겠구나 필시 무슨 곡절이 있을 거야 선비는 술을 마시는 척하며 여자가 안 볼 때마다 옷소매에 술을 부었습니다 여자는 선비와 술을 마시다가 취하고 말았어요 여자가 가져온 술은 워낙 독해서 웬만한 사람들은 몇 잔만 마셔도 취하는데 선비는 아무리 마셔도 취하지 않으니 자기가 먼저 취해버린 것입니다 선비는 취해서 쓰러진 여자를 유심히 살폈습니다 아니 여자의 엉덩이에 여우 꼬리가 달려있었습니다 백년 묵은 여우가 사람을 잡아먹으려고 둔갑했구나 선비는 취한 여우를 꽁꽁 묶어 자루에 담아 벽에 걸어놓았습니다 그러고는 남은 음식과 술을 실컷 먹고 잠을 잤지요 아침이 되자 여우가 깨어났습니다 여우는 자기가 꽁꽁 묶여서 자루에 담긴 것을 알아채고 울면서 빌었습니다 선비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선비는 콧방귀를 뀌었지요 너를 살려주면 네가 나를 잡아먹을 것이 뻔한데 어림없는 소리 말하라 여우는 여우는 말했습니다 저를 풀어주시면 귀한 보물을 드리겠습니다 귀한 보물이란 말에 선비는 솔깃했습니다 보물이라고 어떤 보물이냐 먼저 풀어주십시오 그런 보물 있는 곳을 가르쳐드리겠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아무래도 여우가 간사한 꾀를 쓰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자 내가 너를 이대로 메고 갈 테니 길을 안내해라 선비는 자루에 조그만 구멍을 뚫어 여우의 눈만 나오게 한 다음 여우의 안내대로 길을 갔습니다 한참 가다보니 냇물이 나왔습니다 냇가에는 커다란 바위가 놓여 있었어요 저 바위 옆에 있는 돌을 들추면 책이 한 권 있을 것입니다 그 책은 요수를 부리는 책입니다 책을 읽으면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나 할 수 있으며 가지고 싶은 것은 뭐든지 가질 수 있고 자기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안보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우가 말했습니다 여우의 말을 믿을 수는 없었지만 한편 선비는 믿져야 본선이니 해보기나 하자고 생각했지요 이 여우가 나를 해치지 못하게 천리만리 밖으로 쫓아버렸으면 좋겠구나 선비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책을 읽었습니다 조금 뒤 고개를 드니 정말 여우가 담긴 자루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정말로 요수를 부리는 책이로구나 선비는 뜰듯이 기뻐하며 책을 소중히 안고 절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 방에 앉아있는데 밖에서 새남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불쌍한 선비님은 여우에게 잡아먹혔을 거야 어디 들어가 보기나 하세 새남들은 겁에 질려 방문을 열었습니다 어서들 오시오 닭발은 잘 다녀오셨소 선비가 말하자 새남들은 귀신이나 본 것처럼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아니 선비님 살아계셨습니까 혹시 여우가 찾아오지 않았던가요 한 새님의 말에 선비는 껄껄 웃었습니다 왔었지요 허나 걱정 마십시오 멀리 쫓아버렸소 이다 새남들은 모두 무릎을 꿇고 선비에게 절을 하며 말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언제부터 인가 해마다 설날이면 여우가 찾아와 누군가 한 사람씩 잡아먹는 것이었습니다 올해는 마침 선비님께서 오셨기에 모두 도망갔다가 이제야 돌아온 것입니다 여우에게 화를 당하지 않으신 걸 보면 선비님은 보통 분이 아니신 것 같습니다 부디 절의 주인이 되셔서 저희를 지켜주십시오 새남들이 하도 간곡하게 애원하는 바람에 선비는 절의 주인이 되어 살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선비의 머리에도 히끗히끗 흰머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선비는 아내와 고향이 몹시 그리웠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겠소 이다 잘 들게시오 선비는 스님들과 헤어져 길을 떠났습니다 한참 가다가 어느 마을에 도착했을 무렵 날이 저물었습니다 선비는 어느 집에 들어가 하룻밤만 재워달라고 부탁했지요 재워드리는 거야 어렵지 않지만 밥이 없습니다 집주인이 말했습니다 아니 왜요 선비가 묻자 집주인은 말하기도 귀찮다는 표정으로 퉁명스레 말했습니다 우리 마을에 우리 마을의 원님이 너무 세금을 많이 거둬들여 백성들은 먹을 쌀도 없답니다 저런 아주 못된 원님이군요 밥은 됐으니 잠이나 재워주십시오 그러면 원님의 못된 버릇을 고쳐주리다 선비가 말하자 집주인은 시큰둥하게 그러라고 했습니다 다음날 선비는 아침 일찍 일어나 원님이 사는 집으로 갔습니다 선비는 밖에서 집을 이리저리 둘러보았어요 마침 쥐구멍이 하나 눈에 띄었습니다 옳지 적어면 되겠군 선비는 책을 펴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작았던 쥐구멍이 점점 커지더니 조금 뒤에는 사람이 드나들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구멍 안쪽은 원님이 백성들에게 빼앗은 쌀을 넣어두는 곳간이었습니다 선비는 곳간으로 들어가 쌀가마를 어떻게 백성들에게 나눠줄지 생각하며 책을 읽었습니다 그러자 쌀가마들이 발이나 달린 것처럼 한 가마씩 곳간 밖으로 빠져나가기 시작했지요 그러고는 마을을 돌아다니며 집집마다 찾아갔습니다 원님은 쌀가마가 없어졌다는 말을 듣고 부랴부랴 곳간으로 달려왔습니다 와보니 쌀가마가 정말 하나도 없는 것이었어요 원님은 화가 나서 곳간을 지키던 포졸들을 마구 때리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장 도둑을 잡아오지 않으면 내놈들 목숨이 달아날 그때 한 포졸이 보물을 넣어둔 창고에서 선비가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선비는 원님의 보물까지 백성들에게 나눠주었던 것입니다 원님 도둑놈이 저기 있습니다 원님과 다른 포졸들이 선비에게 우르르 달려들었습니다 선비는 꽁꽁 묶여 동원으로 끌려갔지요 네 이놈 어찌하여 남의 재산을 훔쳤느냐 원님이 호통을 쳤습니다 선비는 껄껄 웃으며 대답했지요 원님께서 먼저 백성들의 재산을 함부로 빼앗지 않으셨소이까 나는 그저 원래 주인에게 돌려준 것 뿐이오 그 말에 원님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았습니다 저놈을 당장 죽여라 원님이 포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허허 나를 죽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선비는 책을 읽어 모습이 보이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원님도 포졸들도 눈을 동그랗게 뜨고 선비를 찾았지만 어느 누구도 선비를 볼 수 없었지요 자 나는 여기 있으니 어디 한번 잡아보시오 선비는 포졸들을 놀리기까지 하였습니다 원님은 마침내 선비를 잡는 사람에게 상금 천량을 주겠다는 방을 걸었습니다 그러자 선비에게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까지 은혜도 모르고 선비를 찾아다녔지요 사람들이 모두 자신을 찾아다니자 선비는 매우 남쳐해졌습니다 평생 모습을 감춘 채로 살 수는 없었기 때문이지요 생각 끝에 선비는 셋으로 한쪽 눈을 찔러 멀게 하였습니다 이제 선비는 애꾸눈이 되었습니다 이러면 아무도 나를 못 알아보겠지 선비는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미 세월이 많이 흐른 데다 한쪽 눈이 먼지라 마을 사람들 중 아무도 선비를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옛날 집에 가보니 잡초만 무성할 뿐 아무도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여보 마누라 내가 왔소 선비가 아내를 불렀지만 아무 대답도 없었습니다 이상하다 선비는 이웃집에 가서 물어보았습니다 물론 이웃사람도 선비를 알아보지는 못했지요 여기 살던 사람은 어디 갔습니까 그 집은 빈집이 된지 오래요 옛날에는 과거 공부하던 선비와 아내가 둘이 살았었는데 어느 날 선비가 집을 나간 뒤로 아내는 다른 집에 시집 갔다오 선비는 깜짝 놀라 이웃사람이 가르쳐준 집을 찾아갔습니다 선비의 아내도 애꼬눈이 된 선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지나가는 낙은해입니다 하룻밤만 재워주십시오 선비는 모르는 사람인 척 말했습니다 그러시지요 아내는 선선히 선비를 드리고 빈방을 내어주었습니다 선비는 그날 밤 책을 읽으면서 한탄했습니다 이놈의 이놈의 글만 읽지 않았더라면 아내를 아내를 잃지 안 한숨과 함께 또 그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비의 아내는 불현듯 옛 남편이 생각났습니다 자기 남편도 글만 읽다가 집을 나가서는 10년이 넘어도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선비의 아내는 선비가 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글을 읽다 아내를 잃었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요 선비의 아내가 물었지만 선비는 시무룩한 표정으로 입을 다물고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서 무슨 사연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만약 말씀해 주시지 못한다고 하시면 재워드릴 수 없습니다 선비는 한참 뜸을 들이다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마누라 사실은 내가 옛날 팔도 유람을 떠났던 암호개요 당신이 그리워 돌아왔더니 이미 남의 아내가 되었구려 선비의 아내는 깜짝 놀라 벌린 입을 담을 줄 몰랐습니다 선비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세세하게 덜어놓았습니다 선비의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면서 선비의 얘기를 끝까지 들었지요 이제 그른 그만두고 장사를 하시겠습니까 선비의 아내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다른 곳으로 시집 왔는데 장사를 하면 뭐하겠소 그저 혼자 돌아다니다가 죽으면 되지 그 말에 선비의 아내가 펄쩍 뛰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시집간 것은 당신이 10년도 넘게 소식이 없어서 죽은 줄 알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당신이 돌아왔으니 나와 함께 장사를 하며 삽시다 난 당신을 따라가 겠어요 아내를 되찾은 선비는 아내 말대로 열심히 장사를 했습니다 요소를 부리는 책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벽장 속 깊숙이 넣어두었지요 세월이 흘러 어느덧 선비는 큰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성실하게 일한 덕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 따라 밤이 깊도록 잠이 오지 않아 선비는 마당을 서성였습니다 그때 아주 예쁜 여자가 선비를 찾아왔습니다 선비님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선비는 그 여자가 여우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너는 나를 잡아먹으려고 했던 여우로구나 선비의 말에 예쁜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책을 찾으러 왔습니다 저는 원래 하늘나라의 선녀였는데 그 책은 제가 하늘나라에서 훔쳐온 것입니다 그 책을 가지고 나쁜 짓을 참 많이 저질렀지요 하지만 지난번에 선비님께서 저를 살려주신 뒤 저도 마음을 착하게 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늘나라로 올라갈 수 있게 되었지요 한데 그 책은 인간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되는 책입니다 푸디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비는 고개를 끄덕이며 책을 내주었습니다 나도 이 책 때문에 한쪽 눈이 멀었으니 별로 사람에게 좋은 물건은 아닌 것 같구나 어서 가져가거라 예쁜 여자는 책을 봤더니 선비에게 절을 하고 하늘나라로 올라갔습니다 선비는 그 뒤로 두 번 다시 어떤 책도 읽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학 함성에 빠진 호랑이 옛날에 한 새님이 산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보시오 누가 날 좀 구해주시오 어디선가 커다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새님은 깜짝 놀라 주위를 살펴보았어요 누구 없소 제발 좀 구해주시오 가만 들어보니 사람이 아니라 호랑이 울음소리였습니다 새님은 소리가 나는 쪽으로 가보았지요 그곳에는 호랑이 한 마리가 깊은 함정에 빠져 있었습니다 호랑이 처지가 딱하긴 했지만 새님은 호랑이를 구해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스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이 은혜는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호랑이가 애원했습니다 새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살려주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너를 함정에서 꺼내주면 올라오자마자 나를 잡아먹을 것이 아니냐 그러니 구해주지 못하겠다 호랑이는 두 발로 싹싹 빌었습니다 아닙니다 스님 제가 아무리 호랑이라지만 생명의 은인을 어찌 잡아먹겠습니까 제발 좀 꺼내주십시오 새님은 본래부터 심성이 고앗고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는 부처님의 말씀도 있어 매몰차게 떠나지 못하고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호랑이를 꺼내주었지요 스님이 은혜를 베풀었지만 호랑이는 역시 고약한 짐승이었습니다 함정에서 나오자마자 태도가 싹 바뀌었어요 오늘은 재수가 없었다 한참 갇혀있어 배가 고팠는데 마침 잘됐구나 너를 잡아먹어야겠다 호랑이는 입맛을 다시며 스님에게 덤벼들었습니다 스님은 기가 막혔지요 아니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 살려주었더니 이럴 수가 있는 것이냐 호랑이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배가 너무 고파서 약속을 지킬 수 없다 새님은 호랑이를 노려보며 말했어요 이대로 죽는 것은 너무 억울하다 재판을 받아보자 만약 내가 재판에서 지면 그때는 순순히 잡아먹히겠다 새님과 호랑이는 재판을 해줄 재판관을 구하러 갔습니다 얼마쯤 가니 소 한 마리가 풀을 뜯고 있었어요 새님이 소에게 말했습니다 이봐 소야 내 말 좀 들어보아라 내가 이 호랑이를 함정에서 구해주었는데 호랑이 녀석이 배은망덕하게도 나를 잡아먹으려고 드는구나 이것이 옳은 일이냐 네가 판결을 좀 내려다오 안타깝게도 소는 새님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우리 소를 평생 부려먹다가 잡아먹지 않느냐 그러니 잡아먹어도 괜찮다 소의 판결이었습니다 호랑이는 신이 났습니다 어떠냐 할 말 없지 새님은 너무 억울했어요 그래도 억울하니 한 번 더 보자 이번에는 소나무에게 재판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소나무도 역시 새님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우리 소나무를 베어다가 뇌감으로 쓰지 않느냐 그러니 잡아먹어라 새님은 기가 막혔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정말 억울하니 딱 한 번만 더 받아보자 그래도 내가 지면 그땐 정말 잡아먹거라 마침 두꺼비 한 마리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두꺼비야 네가 판결을 내려다오 두꺼비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전화의 호랑이님이 함정에 빠졌다니 도무지 믿을 수가 없군요 우선 함정이 있던 곳으로 가봅시다 두꺼비와 스님 호랑이는 함정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엠 그러니까 처음에 어떻게 된 겁니까 두꺼비의 질문에 호랑이가 으세대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저 함정 속에 있었지 두꺼비가 함정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못 믿겠으니 처음처럼 들어가 보십시오 호랑이는 함정 속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호랑이가 다시 함정에 빠지자 두꺼비가 스님에게 말했어요 자 스님 이제 재판이 끝났으니 가던 길을 가십시오 저는 바빠서 먼저 가야겠습니다 두꺼비는 호랑이를 회끼보고는 느릿느릿 걸어갔습니다 그때서야 호랑이는 속은 것을 알았어요 함정에 빠진 호랑이는 소리쳤습니다 이봐 그냥 가면 어떻게 해 나 좀 꺼내줘 이번에는 정말로 안 잡아먹을게 스님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화가 난 호랑이는 이를 부득부득 갈며 온갖술을 써서 간신히 밖으로 나왔지요 그리고 두꺼비를 잡으러 쫓아갔습니다 워낙 걸음이 느린 두꺼비는 얼마 도망가지 못해 잡히고 말았습니다 호랑이는 씩씩대며 악을 썼습니다 요 놈 니가 뛰어봤자 벼룩이지 요 조그만 놈이 나를 속여 잡아먹고 말테다 두꺼비는 웃으면서 느릿느릿 말했습니다 이봐 호랑이야 이렇게 작은 데 날 잡아먹는다고 배가 부르겠어 그러지 말고 우리 집에 가자 집에는 내 마누라도 있고 자식도 있다 우리 식구를 다 잡아먹어야 그나마 배가 부르지 않겠어 어서 우리 집으로 가자 듣고 보니 그럴듯한 이야기였습니다 호랑이는 두꺼비를 따라갔습니다 두꺼비의 집은 커다란 바위 밑에 있었습니다 집 앞에 온 두꺼비는 말했지요 여기가 우리 집인데 조금만 기다리렴 내가 들어가서 마누라랑 새끼들을 불러올 테니까 집 안으로 들어간 두꺼비는 아무리 불러도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참 기다리던 호랑이가 직접 두꺼비 집으로 들어가려고 했지만 집이 너무 작아서 들어갈 수 없었지요 호랑이는 또 두꺼비에게 속은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약이 오른 호랑이는 두꺼비 집을 부숴버릴 생각으로 큰 바위를 머리로 들이받았습니다 그러다 그만 머리가 깨져서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 후 두꺼비는 가족들과 평화롭게 살았답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앞에서 들려드린 버들립과 도깨비 이야기에는 어리석은 도깨비가 나옵니다 옛날 이야기는 언제 들어도 재미가 가득한데 그 중에서도 특히 도깨비에 관한 이야기는 더 재미있고 놀라운 것 같습니다 실제로 살아있었던 것이 아니라서 더 그런 것 같은데요 우리의 상상 속에서만 감춰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도깨비는 착하게 나오기도 하고 재미있게 나오기도 하고 아주 나쁘게 나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동화 새색 씨와 두꺼비 어느 가난한 집에 예쁘고 마음씨 착한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처녀가 부엌에서 밥을 하고 있는데 어디서 나타났는지 두꺼비 한 마리가 처녀 옆에 앉았습니다 처녀는 두꺼비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두꺼비가 대체 어디로 들어온 거니 혹시 배가 고파서 찾아왔니 처녀는 자기 밥그릇에서 밥을 덜어 두꺼비에게 나눠주었습니다 두꺼비는 처녀가 준 밥을 맛있게 먹더니 어디론가 훌쩍 사라졌어요 그날부터 처녀가 밥을 할 때면 두꺼비가 찾아왔습니다 마음씨고 온 처녀는 그때마다 자기 밥을 나눠주었지요 이렇게 몇 해가 지났습니다 홍기가 찬 처녀는 이웃마을로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정의된 두꺼비와도 헤어져야 했지요 시집 가기 전날 처녀는 평소보다 밥을 수부 깊어 두꺼비에게 주며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시집을 가면 누가 내 밥을 챙겨줄까 자 실컷 먹으렴 내가 마지막으로 주는 밥이야 많이 먹고 잘 지내 이튿날 처녀는 꽃가마를 타고 이웃마을로 떠났습니다 처녀가 떠나자 갑자기 두꺼비가 사람으로 변했어요 신기하게도 사람으로 변한 두꺼비는 다른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두꺼비는 새색씨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새색씨가 밥을 지으러 부엌으로 들어오자 다시 두꺼비가 되었습니다 어머 두꺼비가 여기까지 따라왔네 잘 왔다 두꺼봐 새색씨는 두꺼비를 보더니 무척 반가워하며 밥을 퍼주었습니다 그런데 새색씨가 시집 온 고울에는 매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양에서 원님이 내려오기만 하면 그날 밤을 넘기지 못하고 죽는 것이었어요 그동안 숱한 사람이 원님으로 왔지만 하나같이 죽어나가는 바람에 이제 더 이상 한양에서도 원님을 내려보내지 않았습니다 마을에 꼭 있어야 할 원님 자리가 비자 마을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돈을 주고 원님을 구했습니다 가난한 사람, 거지, 문등병에 걸린 사람들이 돈을 받으려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사람들 역시 하룻밤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곧 이웃마을에까지 무서운 소문이 퍼져 마침내는 돈을 아무리 많이 주겠다고 해도 원님을 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새색씨가 곰곰이 생각했어요 우리 집은 너무 가난해서 먹고 사는 것도 빠듯해 원님이 되어 그 돈을 받으면 지금보다 형편이 나아지지 않을까 새색씨는 집안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원님이 되겠습니다 새색씨가 원님이 되겠다고 나서자 마을 사람들은 뛸 듯이 반기며 돈을 두둑이 주었습니다 새색씨는 그 돈을 친정과 시집에 나누어 주었지요 새색씨는 가족들과 헤어져 원님이 사는 동원으로 갔습니다 두꺼비도 사람으로 변해 새색씨를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두꺼비로 변해 새색씨 앞에 앉았습니다 아니 두껍아 어쩌려고 여기까지 따라왔니 하지만 네가 옆에 있으니 덜 무섭구나 고맙다 밤이 되었습니다 새색씨는 무서웠지만 도대체 왜 원님들이 밤마다 죽는지 밝히고 싶었습니다 새색씨는 밀려오는 잠을 쫓으며 주위를 지켜보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두껍이가 천장을 향해 입에서 김을 내뿜었습니다 두껍아 왜 그러니 새색씨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 천장을 올려보았다가 그만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어른 남자 팔통만한 왕지내가 대롱대롱 매달려 새색씨와 두껍이를 노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뻘건 왕지내는 새색씨를 몰려다가 두껍이가 내뿜는 김에 쏘여 다시 천장으로 올라가서는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왕지내가 다시 새색씨를 몰려고 내려오자 두껍이는 기다렸다는 듯이 김을 쏘아 다시 쫓아버렸지요 이러기를 밤새도록 수십 차례 드디어 날이 밝았습니다 왕지내는 포기했는지 천장 어딘가로 꾹꾹 숨어버렸어요 아침이 되자 마을 사람들이 괭이와 거적을 들고 동원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당연히 새색씨가 죽었을 것이라 생각하고 시체를 치우러 온 것이었지요 괭이와 거적은 왜 가져오셨나요 새색씨의 목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고 도망가자 새색씨 귀신이 나타났다 겁에 질린 사람들이 허둥지둥 도망치려 하자 새색씨가 사람들을 불러 세웠습니다 저는 귀신이 아닙니다 도망가지 마시고 제발 제 말 좀 들어보세요 그때서야 마을 사람들이 겁먹은 얼굴로 쭈뼛쭈뼛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원님이 되면 을의 밤사이에 죽어나가니 이번에도 영락없이 죽었을 거라고 생각하셨지요 새색씨는 지난 밤에 있었던 일을 자세히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동원 지붕을 뜯어보게 했지요 지붕을 뜯으니 과연 그 속에 커다란 진해가 숨어 있었습니다 이 왕진해는 동원 지붕에서 몇십 년을 살면서 사람 피를 빨아먹으며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원님들이 죽었던 것도 다 이 왕진해에게 피를 빨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왕진해를 잡아 끓는 기름솥에 넣어 죽였습니다 왕진해를 죽인 뒤로는 한양에서 원님이 내려와도 죽지 않게 되었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기뻐하며 새색씨를 칭찬했어요 마을의 재난을 없애준 은인이라며 많은 돈을 주었지요 나라에서도 새색씨에게 큰 상을 내렸습니다 이제 새색씨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두꺼비가 사람으로 변하더니 새색씨 앞에 나타나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나는 원래 하늘나라 사람입니다 옥황상지의 꽃밭에 물을 주는 일을 했지요 물을 주다 그만 실수로 꽃을 꺾는 바람에 두꺼비 허물을 쓰고 땅으로 귀양을 오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새색씨가 밥도 주고 잘 보살펴줘서 살 수 있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으려고 지네와 싸웠던 것입니다 이제는 제 값을 다 갚아 다시 하늘나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부디 행복하게 사세요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말을 마친 두꺼비는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 뒤 새색씨는 착한 마음을 잃지 않고 남을 보살피며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착한 동생과 도깨비 옛날 어느 마을에 어린 형제 단돌이 살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인 두 형제는 가증 고생을 하며 근근히 살았답니다 아우야 이대로는 너무나 살기 힘들구나 고향이라지만 도와줄 친척들도 없고 돈을 벌 수 있는 일거리도 없지 않니 차라리 이곳을 떠나 다른 데 가서 살자 어디를 가든 여기보다는 나을 거야 아우는 형의 말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형제는 살던 마을을 떠나 길을 나섰습니다 한참 가다 보니 두 갈래로 갈라진 길이 나왔습니다 둘은 어느 길로 갈까 고민을 했지요 잠시 생각에 빠져있던 형은 결심한 듯 불쑥 입을 열었습니다 아우야 우리 여기서 헤어지자 헤어져서 각자 열심히 살아가는 거야 형의 말에 아우는 깜짝 놀라서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왜 형 나는 형이랑 헤어지기 싫어 아우가 눈물에 결쌍거리자 형은 아우를 달랬습니다 너도 이젠 혼자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해 보고 싶어도 참아야 하고 하지만 떨어져 있어도 우리가 형제라는 걸 절대 잊지 마 10년 뒤 바로 오늘 여기서 다시 만나자 그렇게 말하는 형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알았어 형 꼭 10년 뒤에 여기로 와야 해 아우는 울면서 형을 껴안았습니다 아우야 몸 조심하고 꿋꿋하게 살아야 한다 형제는 울면서 헤어졌습니다 형은 오른쪽 길로 아우는 왼쪽 길로 떠났습니다 어느덧 10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약속을 잊지 않은 형제는 그 자리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하지만 10년 사이에 형제의 모습은 너무나 변했습니다 아우는 형이 말한 대로 정말 일을 악물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돈도 많이 모았지요 그에 비해 형은 땡전 한 푼 없이 누더기를 걸친 거지가 되어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해서 마음씨까지 나빠졌고요 동생을 만난 형은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돈만 있으면 더 이상 구걸하지 않고 편히 살 수 있어 나쁜 마음을 먹은 형은 아우의 눈에 독약을 뿌렸습니다 동생은 눈이 멀고 말았어요 형은 아우의 돈을 모조리 빼앗아 도망쳤습니다 눈이 먼 아우는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자기를 장림으로 만든 형을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았지요 형이 왜 그랬을까 어차피 돈은 모두 형에게 주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옛날에 착한 형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아우는 더듬더듬 주변을 더듬어 나뭇가지를 주었습니다 지팡이 대신 나무 막대기를 짚고 정차 없이 걸어갔습니다 한참을 가다 보니 참외밭이 나왔습니다 배가 고팠던 아우는 밭으로 들어가 참외를 정신없이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원두막 밑에 들어가 잠시 쉬다 스르륵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원두막은 도깨비들이 모이는 장소였습니다 밤이 됐자 도깨비들이 하나 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도깨비들은 저마다 그날 자기가 본 것, 들은 것에 대해 두런두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우는 도깨비들의 얘기 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어? 이게 무슨 소리지? 누가 왔나? 잠이 덜 깬 아우는 눈을 비비며 두리번거리다가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참 나는 장님이 되었지 장님이 된 아우는 눈이 안 보이는 대신 귀는 더 잘 들리게 되었습니다 도깨비들이 조그만 소리로 나누는 얘기도 다 들을 수 있었지요 한 도깨비가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아 글쎄 말이지 오늘 별꼴을 다 봤다 아까 저기 갈림길에서 10년 전 헤어진 형과 아우가 만났거든 그런데 형이 아우를 장님으로 만들더니 돈을 다 빼앗아서 도망가는 거야 다른 도깨비가 말했습니다 저런 나쁜 놈이 있나 그 아우가 너무 불쌍하구나 요 앞 숲 속에 있는 샘물로 씻으면 멀었던 눈이 원래대로 돌아올 텐데 하지만 미련한 사람들이 그런 걸 알 리 없지 또 다른 도깨비가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저 산 너머에 있는 마을 알지 오늘 거기 가서 물을 달라니 더러운 흙탕물을 주더라니까 하도 기가 막혀서 뭐 이런 물을 주느냐고 한마디 했지 그랬더니 자기네 마을에는 이런 물밖에 없다는 거야 정말 바보들이야 그 마을 앞에 있는 커다란 버드나무를 베고 뿌리를 뽑으면 그 밑에서 맑은 물이 솟을 텐데 그것도 모르고 더러운 흙탕물만 먹고 있다니 사람들은 참 어리석다니까 뚱뚱한 도깨비도 질세라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저 윗동네 최부자네 외동달이 병들어 곧 죽게 됐지 뭐야 병을 고치겠다고 용한의원이란 의원은 다 불렀는데 아무도 못 고쳤지 그런데 그 딸이 왜 병에 걸렸는지 알아? 다른 도깨비들은 눈만 껌퍼거렸습니다 뚱뚱한 도깨비는 자기만 그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이 신나는지 더욱 크게 떠들었습니다 그 집 지붕 밑에 수십 년 묵은 지네가 살고 있거든 그 지네가 딸의 정기를 빨아들여서 병이 난 거야 지네만 잡아서 죽이면 딸은 병이 시선 듯이 나을 거지 도깨비들은 밤새도록 이런저런 얘기들을 나누다가 새벽 딸이 울자 모두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도깨비들이 떠나자 아우는 숲으로 들어가 샘을 찾아 나섰습니다 더듬더듬 힘들게 샘을 찾아낸 아우는 두 손으로 샘물을 가득 떠서 눈을 씻었습니다 그러자 정말로 캄캄했던 눈앞이 환해지더니 다시 앞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우는 너무나 기뻤어요 도깨비들의 말은 모두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아우는 마음속으로 도깨비들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깨비들이 말한 산너머 마을을 찾아 길을 떠났습니다 마을 앞에 도착하자 과연 커다란 버드나무가 한 그루 서 있었습니다 음 이 버드나무를 말하는 것이군 아우는 어느 집에 들어가 마실물을 좀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 집 아주머니는 아우에게 흙탕물을 한 사발 주었습니다 아니 아주머니 물이 왜 이렇게 더럽습니까 아우가 시채미를 떼고 물었습니다 여기에는 이런 물밖에 없다오 아우는 싱근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맑고 깨끗한 물을 마시게 해드릴 테니 제 말대로 하시겠어요 아우의 말을 들은 아주머니는 가만히 생각하다 마을 사람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글쎄 이 총각이 맑은 물을 얻을 방법을 안다지 뭐예요 대신 자기 말대로 하라는군요 마을 사람들은 너도 나도 맑은 물만 얻을 수 있다면 무슨 일이든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아우가 말했습니다 그럼 모두 톱과 괭이를 가지고 따라오세요 마을 노인 한 사람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여보게들 새파랗게 젊은 사람이 대체 뭘 알겠나 어떻게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다는 거야 당치도 않으니 그 젊은이 말은 따를 것 없네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아우를 따라 나섰습니다 아니에요 어르신 옛말에도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한다지 않습니까 밀잡아야 본전인데요 뭐 아우는 마을 앞에 큰 버드나무가 있는 곳으로 사람들을 데려갔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 버드나무를 자르세요 나무뿌리까지 완전히 뽑으셔야 합니다 맑은 물을 얻게 해준다더니 참으로 이상한 얘기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영문을 몰랐지만 일단 아우가 시킨 대로 나무를 자르고 뿌리를 캐냈습니다 그러자 나무가 있던 자리 밑에서 정말 맑고 깨끗한 물이 펑펑 솟았습니다 마을 사람들 모두 기뻐하며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아우에게 고맙다고 몇 번이나 인사를 했지요 아우도 모처럼 맛있는 음식도 실컷 먹고 푹 쉬었습니다 다음날 마을 사람들은 아우에게 금은 보아를 잔뜩 챙겨주었습니다 아우는 다시 길을 떠났어요 이번에는 최부자네 집을 찾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도착해보니 최부자네 집에는 벌써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다들 전국 방방곡곡에서 내놓으라 하는 유명한 의원들이었지요 아우가 최부자를 만나 말했습니다 제가 따님의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한번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그 말을 들은 의원들이 아우를 비웃었습니다 이보게 우리같이 유명한 의원들도 못 고치는 병이네 자네 같은 애송이가 대체 뭘 한다고 나서는 건가 하지만 최부자는 지포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좋네 그럼 어디 자네가 한번 고쳐보게 고쳐주기만 한다면 자네를 사위로 삼겠네 최부자의 말일 들은 아우가 근엄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따님의 병을 고치려면 제 말대로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물론이네 필요한 것이 있으면 뭐든 이야기하게 최부자는 사랑하는 딸의 병을 고칠 수 있다면 못할 일이 없었습니다 큰 가마솥에 기름을 가득 채워 펄펄 끓여주십시오 그리고 힘센 장정 대여섯 명이 도와주었으면 합니다 최부자는 아우의 청을 들어주었습니다 아우는 사람들을 이끌고 지붕 위로 올라가 기와장을 벗겨냈습니다 과연 한 기와장을 들추자 그 밑에 커다란 지네 한 마리가 숨어 있었습니다 아우는 꿈틀거리는 지네를 잡아 기름이 끓는 가마솥에 던져 넣었지요 지네가 죽자 신기하게도 최부자 딸은 씻은 듯이 낳았습니다 최부자네 식구들 모두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최부자는 당장 아우와 딸을 혼인시키겠다며 좋아했습니다 그렇게 아우는 최부자네 사위가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받은 금은보와의 최부자의 재산까지 몰려받았지만 아우는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곧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었지요 어느 날 아우는 자기를 장님으로 만든 형이 아직도 거짓 신세로 구걸을 하고 다닌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우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무리 몹쓸 짓을 했다지만 아우에게는 세상의 하나뿐인 형이었습니다 그런 형이 여태껏 고생을 하고 있다는 소식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우는 형을 찾기 위해 거짓들을 초대해 잔치를 벌였어요 온 나라에서 많은 거짓들이 잔치에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형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잔치 마지막 날 문 밖을 바라보던 아우의 눈이 갑자기 커졌습니다 누더기를 걸친 형이 터벅터벅 걸어서 대문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아우는 반가운 마음에 벗어발로 뛰어나가 형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형은 풍채 좋은 부자가 된 아우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더군다나 자기 아우는 장님이 되었으니까요 아니 어르신 왜 이러십니까 저는 밥이나 한 끼 얻어먹으려고 온 거지입니다 형님 저 아우입니다 형이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지요 그 말을 듣고서도 한참을 뜯어본 후에야 아우를 알아보았습니다 형은 자기가 저지른 것이 떠오르자 부끄러워서 달아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우는 형을 꼭 붙들고 놓아주지 않았답니다 형님 지난 일은 다 잊어버립시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제 형님 아니십니까 이제 고생 그만하시고 저와 함께 여기서 쭉 사세요 형은 아우 앞에 무릎을 꿇고 울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우는 형을 데리고 들어가 목욕을 시킨 다음 좋은 옷을 입혔습니다 형은 계속 눈물을 흘렸어요 형님 우리 다시 어린 시절처럼 사이좋게 지내요 형제는 마주앉아 어릴 적 이야기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 후로 날이 갈수록 형은 아우를 더 위하고 아우는 형을 잘 섬기면서 우애 있게 잘 살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굶어 죽게 된 호랑이 옛날 어느 숲속에 호랑이 부부가 새끼 세 마리를 거느리고 살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빠 호랑이는 늙고 병들어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지요 아빠 호랑이는 새끼들을 불러 모아놓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얘들아 잊지 말아라 호랑이는 밀림의 왕이다 어디든 돌아다니고 다른 동물들을 마음대로 잡아먹어도 시비를 거는 녀석은 없지 그렇지만 조심해야 할 동물이 하나 있단다 세상에서 오직 그 녀석만이 호랑이보다 강하고 교활하단다 그 동물은 바로 사람이야 이 아비가 죽기 전에 단단히 당부하니 부디 사람을 조심해라 절대로 사람을 사냥하거나 잡아먹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아빠 호랑이는 옆으로 눕더니 곧 숨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새끼 호랑이들은 아빠 호랑이의 유언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절대로 어기지 않겠다고 약속했지요 평소에 말을 잘 듣는 착한 아들인 첫째와 둘째 호랑이는 혹시라도 유언을 어기는 일이 없도록 늘 조심했습니다 둘은 사슴과 돼지 그리고 숲속에 사는 짐승들만 잡아먹었어요 어쩌다 근처에 사람이 얼씽거리기라도 하면 걸음아 나살려라 하고 멀리 도망을 쳤습니다 하지만 막내 호랑이는 형들과 달랐습니다 막내 호랑이는 말을 잘 듣지 않는 데다 호기심도 많았습니다 점점 몸집이 커지고 힘도 세워지자 막내 호랑이는 아버지의 유언이 성가시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막내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절대로 잡아먹어선 안 된다는 사람이란 동물은 도대체 어떤 녀석일까 그 녀석은 스스로를 지킬 힘도 없는 데다 힘도 나보다 못하고 발톱이나 이빨도 별 볼일 없다고들 하던데 나는 발톱 하나 다치지 않고 덩치 큰 수사슴이나 멧돼지를 잡아뜨리고 낚아칠 수도 있어 그런데 왜 사람을 잡아먹어선 안 된다는 걸까 막내 호랑이는 날이 갈수록 그 사람이라는 것이 우습게만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한껏 의기양양해진 막내 호랑이는 자기가 사는 숲을 떠나 넓은 곳으로 가서 사람을 잡아먹기로 결심했어요 엄마 호랑이와 두 형은 위험하다며 한사코 말렸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을 되새겨보라고 타이르고 또 타일렀지요 하지만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어느 화창한 날 아침 막내 호랑이는 홀로 사람을 찾아 나섰습니다 막내 호랑이는 길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늙고 지쳐 보이는 짐 싣는 소 한 마리를 만났습니다 소는 쇠약하고 여윈되다 등에는 오래 묵은 흉터가 여러 개 나 있었습니다 지금껏 짐 싣는 소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막내 호랑이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곁으로 다가가서 물었지요 당신은 무슨 동물인가요? 혹시 사람인가요? 아니 천만에 짐승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저 불쌍한 짐 싣는 소라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사람이 어떤 동물인지 말해주실 수 있나요? 저는 사람을 한 놈 찾아서 해치울 생각이거든요 사람을 조심하게 나 젊은 호랑이 사람은 위험하고 믿지 못할 동물일세 나를 보면 알 수 있지 나는 아주 어렸을 때 사람의 노예가 되었다네 내 등에 있는 흉터들이 보이지 나는 오랜 세월 사람을 위해 짐을 날랐어 정말로 성실하고 부지런했지 한마디로 죽을 때까지 일만 했다네 늙은 손은 힘에 붙이는 듯 잠시 숨을 고르다니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물론 내가 젊고 힘이 남아돌던 시절에 사람들은 나를 무척 아끼고 소중하게 여겼지 그런데 내가 늙고 쇄악해지는 바람에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알아서 먹이를 찾아 먹으라며 밀림으로 쫓아내고 말았어 이미 늙고 병든 내 생각은 눈꽃만 친도 해주지 않았지 그러니 엄숙해 경고하건대 자네는 사람에게 접근하지도 말고 잡아먹으려고 하지도 말게 사람은 몹시 교활하고 위험한 존재라네 하지만 막내 호랑이는 늙은 소의 말을 귀등으로 듣고 계속 길을 갔습니다 얼마 후 막내 호랑이는 산 자락에서 홀로 돌아다니며 귀다란 코로 풀과 나뭇잎을 뜯어먹고 있는 늙은 코끼리와 마주쳤습니다 코끼리의 작은 눈은 지친 기색이 뚜렷했고 피부는 쭈글쭈글했으며 커다란 귀 뒤쪽으로는 칼자국과 걸핏하면 두들겨 맞아서 생긴 오래된 흉터가 여럿 나 있었어요 막내 호랑이는 처음 보는 이 동물을 놀란 눈초리로 바라보다가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무슨 동물이죠? 설마 사람은 아니겠죠? 그럴 리가 있나 나는 그저 늙고 지친 불쌍한 코끼리일 따름이네 그렇군요 하지만 사람이 어떤 짐승인지 말해줄 수는 있겠죠? 저는 지금 사람을 한 놈 사냥해서 잡아먹으려고 하거든요 어떻게 사람을 잡겠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조심하게 코끼리는 긴 한숨을 내뱉고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은 믿을 수 없고 위험한 동물이야 날 보게 나는 밀림의 왕이지만 사람은 나를 길들이고 훈련시켜서 오랜 세월 동안 종으로 부려먹었지 사람은 내 등에 안장을 얹고 내 귀를 등자로 삼고서 새 막대기로 내 머리를 두들겨 패곤했어 물론 내가 젊어서 힘이 세던 시절에는 나를 끔찍이도 아껴주었지 날마다 배가 부르고도 남을 만큼 음식을 주고 목욕을 시켜주고 몸단장도 해주었어 나만 돌보면서 내가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척척해주는 임무를 맡은 사람도 따로 있었지 그러나 내가 늙고 약해져서 더는 일을 못하게 되자 밀림으로 내쫓고는 재죽고 살아가라고 했어 그러니 내 충고를 마음에 새기고 사람 따윈 그냥 잊어버리게 그러지 않으면 결국 험한 꼴을 당하고 말게야 하지만 이번에도 막내 호랑이는 큰 소리로 웃어 젖히더니 계속해서 길을 갔습니다 조금 가다보니 어디선가 나무를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살금살금 다가가 살펴보니 나무꾼 하나가 숲에서 나무를 베고 있었습니다 잠시 동안 그 모습을 지켜보던 호랑이는 숲에서 나와 사람에게 다가가서 무슨 동물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나무꾼이 대답했어요 정말 어리석은 호랑이군 내가 사람이라는 것도 모르나 그래? 제발로 먹이가 찾아왔군 그렇지 않아도 사람을 잡아먹으려던 참인데 잘 만났네 호랑이의 말을 들은 나무꾼은 웃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잡아먹겠다고? 사람이 얼마나 영리한지 모르는 모양이지 사람은 호랑이한테 잡아먹힐 만큼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아 좋아 그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만이 가진 능력을 보여주지 알아두면 무척 쓸모가 있을게야 호랑이는 좋은 생각이라고 여기고 나무꾼을 따라 나섰습니다 나무꾼은 숲속에 있는 자신의 오두막으로 호랑이를 데려갔어요 오두막은 커다란 통나무로 튼튼하게 지은 것이었습니다 집을 본 호랑이가 물었어요 저것은 무엇이지? 집이라고 해 어떻게 이용하는지 알려주지 나무꾼은 집 안으로 들어가 재빨리 문을 닫고는 말했습니다 이제 사람에 비하면 호랑이가 얼마나 어리석은 동물인지 알겠지? 너희같이 불쌍한 짐승들은 숲에 있는 굴속에 산다 해도 비바람과 추위와 더위를 피할 수 없지 그리고 네가 아무리 힘이 세다 해도 이런 집을 만드는 데는 아무 쓸모가 없어 하지만 나는 너보다 힘은 약할지 몰라도 이렇게 멋진 집을 지을 수가 있지 집이 있으면 바깥 날씨가 아무리 나빠도 편히 지낼 수 있고 맹수들의 공격도 피할 수 있어 이 말을 듣자 호랑이는 몹시 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너같이 못생기고 하약한 녀석이 이렇게 훌륭한 집의 주인이 될 수 있지? 난 아름다운 줄무늬와 커다란 이빨과 발톱 그리고 기다란 꼬리를 가지고 있어 집을 가진 너보다 훨씬 낫다 이 말이야 그러니 당장 나와서 네 집을 내게 넘겨라 그래 좋아 나무꾼은 이렇게 말하고 나서 순순히 문을 열어둔 채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러자 호랑이가 미풍당당한 걸음걸이로 안으로 들어갔지요 에헴 내 모습이 어떠냐 호랑이가 웃질대며 말했습니다 이 멋진 집과 너보다 잘 어울리지 않느냐 정말 잘 어울리는군 나무꾼은 이렇게 대답하고 나서 바깥에서 빗장을 걸어 문을 잠갔습니다 그러고는 호랑이가 굶어 죽도록 내버려둔 채 도끼를 들고 서둘러 떠나버렸답니다 오늘의 동화 개구리에게 속은 까마귀 어느 날 까마귀 한 마리가 연못에서 잡은 통통한 개구리를 불위에 물고 가까운 지붕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까마귀는 한껏 맛을 음미하며 개구리를 먹어치울 작정이었지요 그런데 까마귀가 지붕에 내려앉자마자 개구리가 낄낄대며 웃는 것이었습니다 뭘 보고 웃는 개냐? 개구리야?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까마귀님 개구리가 대답했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뭘 좀 생각하고 있던 것 뿐이에요 다행히 우리 아버지가 근처 그러니까 바로 이 지붕 위에 사신답니다 아버지는 아주 사납고 힘이 센 분이라서 누가 저를 해치기라도 하면 반드시 복수를 해 주실 거예요 까마귀는 조금 찜찜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곳으로 가야겠다고 생각하고는 빗물바지 홈통 근처로 껑충껑충 뛰어갔습니다 그러고는 걸음을 멈추고 개구리를 막 집어삼키려는데 이번에도 개구리가 킬킬거리는 것이었습니다 왜 또 웃는 개냐 개구리야? 별거 아니에요 까마귀님 굳이 말할 것도 없어요 개구리가 아무렇지 않다는 듯 대꾸했습니다 이곳에는 우리 아버지보다 훨씬 더 사납고 힘이 센 삼촌이 살고 계시죠 그러니 여기서 누가 나를 건들기라도 하면 몸성이 벗어나긴 힘들 거예요 그 말을 들은 까마귀는 조금 걱정이 되었고 지금이라도 이 지붕을 떠나는 것이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까마귀는 부리로 다시 개구리를 물고 아래쪽으로 날아가 우물가에 내려앉았습니다 까마귀가 바닥에 개구리를 내려놓고 막 삼키려는데 개구리가 또 말했습니다 저런 까마귀님 부리가 좀 무뎌 보이는데요 저를 잡아먹기 전에 부리를 좀 더 날카롭게 갈아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저기 있는 평평한 돌에 갈면 되겠네요 까마귀는 좋은 생각이라고 여기고 폴짝폴짝 두세 걸음 뛰어 돌이 있는 곳으로 다가갔습니다 까마귀가 등을 돌리고 부리를 갈기 시작하자마자 개구리는 온 힘을 다해 몸을 날려 우물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까마귀가 부리를 갈고 돌아와 보니 개구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까마귀는 오물가로 뛰어올라 고개를 길게 빼고 이리저리 살펴보았습니다 이윽고 물 속에 있는 개구리의 모습이 눈에 들어오자 까마귀가 소리쳤습니다 개구리야 널 잃어버린 줄 알고 걱정했단다 이제 부리도 잘 갈았으니 어서 올라와서 내 배를 채워줘야지 미안해서 어쩌죠 까마귀님 개구리가 대답했습니다 사실 전 우물벽을 타고 올라갈 줄 모르거든요 저를 잡아먹으려면 직접 아래로 내려오시는 수밖에 없겠는데요 개구리는 이렇게 말하고는 우물 바닥으로 급히 몸을 숨겨버렸답니다 오늘의 동아 요정과 소년 옛날 어느 외딴 조언에 가난한 부부가 살았습니다 부부는 슬아의 외아들을 두었는데 어쩌다가 이마와 뒤통수가 몹시 튀어나온 짱구머리로 태어나 매우 못생겨 보였습니다 가난한 부모는 보기 흉한 아들의 외모 때문에 마음이 몹시 아팠지만 그래도 무척 아끼며 정성껏 길렀지요 세월이 흘러 집안일을 도울 만큼 자란 소년은 매일 아침 소떼를 몰고 풀밭에 나가 풀을 뜯겼습니다 그렇게 소년은 열다섯 살 무렵까지 행복하게 지냈답니다 어엿한 청년으로 성장하자 소년은 다른 젊은이들과 마찬가지로 아내를 얻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못생긴 외모 때문에 자기를 남편으로 맞아줄 여인이 있을지 늘 걱정이었습니다 어느 날 소년은 소떼를 작은 호숫가에 풍성한 풀밭에 풀어놓고 풀을 뜯겼습니다 그러고는 호숫가에 앉아 이런저런 생각에 빠져 있는데 하늘에서 갑자기 크고 흰 수오리가 나타나더니 수면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수오리는 헤엄을 치며 호수를 오른쪽으로 세 바퀴 돌고 다시 왼쪽으로 세 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러고는 하늘로 날아올라 저 멀리 사라져버렸지요 소년은 수오리의 행동을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지금껏 그렇게 크고 아름다운 새를 본 적도 또 그렇게 이상하게 행동하는 것을 본 적도 없었어요 이튿날 소년은 같은 자리에 앉아 수오리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어제 그 시간이 되자 수오리가 수면에 내려앉아 헤엄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같은 일이 반복되자 소년은 점점 더 흥미를 품고 수오리를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침내 소년은 수오리를 잡아보기로 결심했어요 소년은 야크털을 뽑아 기다란 새끼를 꼬기 시작했습니다 새끼줄의 길이가 호수를 한 바퀴 감을 만큼 길어지자 질 좋은 말갈기로 울가미를 만들어 촘촘히 매달았어요 그런 다음 새끼줄을 호수가에 빙 둘러놓고 호수에 떠다니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이튿날이 되자 평소처럼 수오리가 날아와 헤엄을 치며 호수를 오른쪽으로 돌기 시작했습니다 수오리는 곧 올가미에 걸려들었지요 소년은 재빨리 호수에 뛰어들어 수오리를 잡고 날개와 다리를 함께 묶어 풀밭에 내려놓았습니다 소년은 몹시 기뻐하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지요 이제 이 살찐 수오리를 어떻게 할까 집에 가져가서 요리를 하면 오랜만에 온 가족이 맛있는 별미를 먹게 되겠지 이런 생각을 무심코 중얼거리는데 놀랍게도 수오리가 말을 건넸습니다 마음씨 착한 소년아 제발 나를 노하다오 사실 나는 수오리가 아니라 신들이 사는 나라에서 온 요정의 왕이란다 매일 흰 수오리의 모습을 하고 호수에 내려와 빙글빙글 헤엄치며 노는 것이 내 습관이지 나를 놓아주면 후하게 보답하마 내가 원하는 만큼 금과 은 보석과 산호를 줄게 그리고 평생 동안 날마다 아주 맛난 음식들을 가져다 줄게 소년은 웃으면서 대꾸했습니다 네가 진짜 요정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겠니 내가 얻을 수 있는 거라곤 너의 흰 깃털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제발 내 말을 믿어줘 수오리가 애원을 했습니다 약속한 대로 꼭 해줄게 풀어만 준다면 더한 것도 해줄 수 있어 그래? 소년이 턱을 쐬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네 말이 사실이라면 거래를 하나 하자꾸나 나는 금이나 보석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어 내가 정말 바라는 것은 아내야 아내를 얻게 해주면 너를 풀어주지 좋아 수오리가 말했습니다 그것도 들어줄 수 있어 나에게는 세 딸이 있어 그 중 하나를 아내로 맡게 해줄게 첫째, 둘째, 막내 중 누굴 고를래? 소년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첫째는 나이가 너무 많을지도 모르니까 아무래도 나이가 가장 어린 셋째보다 적당한 나이의 둘째를 선택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소년은 수오리에게 둘째를 아내로 맡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렴 수오리가 흔쾌히 대답했습니다 약속대로 준비할게 내일 이곳으로 둘째 딸을 데리고 오지 그런데 인간이 요정과 결혼하려면 피할 수 없는 조건이 하나 있단다 요정은 인간과 9년밖에 살 수 없어 그 시간이 지나면 무슨 일이 있어도 하늘나라로 돌아가야 해 소년은 조건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둘은 자잘한 일 하나하나까지 만족스럽게 합의를 보았어요 그런 다음에야 소년은 수오리의 발에 묶인 올가미를 풀어 주었습니다 수오리는 날개를 활짝 펴고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잠시 동안 공중을 맴돌던 수오리는 곧 하늘 저편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사이 소년은 부모님이 계시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수오리는 쉬지 않고 날아서 신들이 사는 나라에 도착했어요 궁전에 도착한 수오리는 모습을 바꿔 요정의 왕이 입는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왕은 왕자에 앉아 셋 딸을 불렀어요 그러고는 오늘 재상에서 있었던 일을 들려주고 둘째 딸에게 인간 소년에게 시집갈 준비를 하라고 일렀습니다 둘째 딸은 싫다고 울었지만 아버지의 말에 따르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집갈 때 가지고 갈 아름다운 옷과 금과 은 온갖 보석 따위를 잔뜩 준비했습니다 이튿날 약속 시간이 가까워 오자 여느 때처럼 소년은 호수가에 나가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오래지 않아 흰 오리 두 마리가 따라와 사뿐히 내려앉았습니다 두 마리의 오리는 곧 요정의 아름다운 공주의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아내가 될 아름다운 공주를 보자 소년은 좋아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소년의 못생긴 얼굴을 본 공주는 깜짝 놀라 하늘나라로 돌아가겠다고 아버지에게 떼를 썼습니다 요정의 왕은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공주를 홀로 남겨두고 사라져 버렸지요 소년은 신부를 데리고 부모님이 계시는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격식을 갖춰 홀레를 올렸지요 요정 아내는 마법을 이용하여 웅장한 집을 짓더니 가장 호화스러운 살림살이를 채워 넣었습니다 게다가 말이며 하인들 그리고 신혼부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마련했습니다 그렇게 둘은 좋은 집에서 늙은 부모님을 모시고 여러 해 동안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요정 아내는 남편의 흉한 얼굴에 익숙해지고 정이 들었어요 그리고 한 해 뒤에 지날수록 남편을 더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꿈같은 세월이 흘러 9년이 지났습니다 마침내 요정 아내가 하늘나라로 돌아갈 시간이 다가왔지요 하지만 남편은 아내가 곁에 있는 것이 너무 익숙한 나머지 요정의 왕이 한 말을 까맣게 잊고 말았습니다 9년이 되는 마지막 날 밤에도 부부는 평소와 다름없이 비단 잠옷을 입고 호화스러운 가구가 가득 들어찬 근사한 방에서 행복하게 잠이 들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밤새 푹 자고 일어난 남편은 주위를 둘러보고 깜짝 놀랐지요 시중들던 하인들도 보이지 않고 황량한 산허리에 홀로 땅바닥에 누워있었기 때문입니다 궁궐 갔던 집과 온갖 화려한 가구들도 거짓말처럼 모조리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나쁜 것은 아름다운 아내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남은 것이라고는 아내와 행복하게 살던 추억뿐이었지요 슬픔과 원통함에 반쯤 정신이 나간 산에는 아내의 흔적을 찾아 온 나라를 헤매고 다녔습니다 며칠 동안 넋을 잃고 이리저리 떠돌던 산에는 어느 날 정오 무렵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광활하게 펼쳐진 호수의 일을 얻습니다 호숫가에는 갈죽갈죽한 절벽이 높다랗게 뻗쳐있었고 그 중턱쯤에 커다란 새 둥지가 하나 있었어요 둥지 속에는 생전 처음 보는 아주 큰 새 세 마리가 황금빛 머리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찬찬히 살펴보니 다름 아닌 전설의 새 금시조의 새끼였습니다 금시조는 금빛 날개를 한 거대하고 신미완새입니다 부모 새들은 먹이를 구하러 멀리 날아가고 새끼들만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산에는 금시조 새끼들을 바라보며 잠시 호숫가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새끼들이 무언가에 크게 놀란 듯 비명을 지르며 연약한 날개를 파닥거렸습니다 사내가 살펴보니 엄청나게 큰 용이 수면으로 몸을 고추 세운 채 호수를 가로질러 오고 있었습니다 금시조 새끼들을 잡아먹으려는 것이 틀림없었지요 마음씨 착한 사내는 용의 소나기에서 금시조 새끼들을 구해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사내는 검을 빼들고 용감하게 맞서 싸웠습니다 이길성 쉽지 않은 힘겨운 싸움에 홀로 뛰어든 셈이었지요 과연 용의 공격은 만만치 않았고 사내는 한동안 밀리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잠시 용이 방심한 틈을 타 사내는 온 힘을 다해 일격을 가했습니다 용은 머리가 잘린 채 호숫가에 나동그라졌습니다 용이 마침내 숨을 거두자 갑자기 하늘이 캄캄해졌습니다 무언가 거대한 형체가 머리 위에서 날고 있는 것 같았지요 고개를 들어 올려다보니 금시조 부모가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엄마와 아빠 새가 둥지에 내려앉자 새끼들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들려주었지요 금시조 부부는 신기한 듯 사내를 내려다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저렇게 생긴 동물을 본 적이 있소? 남편 금시조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아내 금시조가 대답했어요 그런데 저 동물은 마음씨가 고운 것 같아요 게다가 날카로운 불이나 발톱도 없는 것 같으니 우리 아이들을 구해준 보답으로 둥지로 초대해서 대접하는 게 어떨까요? 남편 금시조는 좋은 생각이라고 하면서 호숫가로 날아가 사내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생명을 구해주셨으니 당신을 둥지로 초대하여 대접하고 싶소 사내가 기뻐하며 대답했습니다 고마운 말씀이지만 나는 둥지까지 날아갈 수가 없답니다 그러자 금시조는 사내를 자기 등에 태우고 절벽으로 날아가 둥지 속 새끼들 곁에 내려놓았습니다 사내는 금시조와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었어요 그러고 나서 요정의 왕을 만난 일이며 아내를 잃은 일 등 지금까지 자신이 겪은 일을 들려주었습니다 정말 슬픈 이야기네요 남편 금시조가 말했습니다 내가 보기에 당신이 겪은 일은 옳지 않은 것 같소 원한다면 내가 도와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내 등에 당신을 태우고 신들이 사는 나라까지 데려다 줄 테니 요정의 왕을 만나 직접 하소연을 해보는 게 어떻겠소 잘만 하면 아내를 다시 데려올 수 있을지도 모르고 사내는 금시조의 제안을 받아들여 거대한 새 등에 올라탔습니다 거대한 새는 날개를 활짝 펼치고 창공으로 솟구쳤습니다 쉼없이 하늘 위로 날아오르자 땅 위 세상이 가물가물해지더니 급기야는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금시조는 어둠이 깔릴 무렵이 되어서야 신들이 사는 나라에 도착했습니다 사내를 태운 금시조는 커다란 황금문을 지나 여러 신과 요정들이 모여있는 넓은 뜰 한가운데 사내를 내려놓았습니다 신들과 요정들은 벼랑간 나타난 인간을 보고 처음에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곤 곧 길길이 화를 내며 금시조에게 호통을 치기 시작했지요 이게 어찌 된 일인가 감히 인간을 하늘나라에 데려오다니 미천한 인간이라면 딱 질색이라는 것을 모르나 감히 신들이 사는 신성한 나라를 더럽히려 하는가 그러나 금시조는 신들의 분노에도 전혀 놀라는 기색 없이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이 젊은이는 마음씨 곱고 용감한 사람입니다 제 자식들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용과 일대일로 싸운 끝에 해치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9년 동안 행복하게 살다가 요정의 왕에게 아내와 집과 재산을 모두 빼앗겼다고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억울한 일인 것 같아 요정의 왕에게 직접 사정을 말해보라고 이렇게 데려온 것입니다 금시조의 말을 들은 신들과 요정들은 곧 술렁대며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 사내의 아내는 궁전한 구석에 숨어 있었지요 당장이라도 남편을 만나고 싶었지만 신들 앞에 나서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남편을 보니 더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뛰쳐나와 남편의 두 팔에 몸을 던졌지요 그리고 남편과 함께 지상으로 돌아가겠다고 소리치며 울먹였습니다 요정의 왕은 결국 정식 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의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곧 하늘나라의 중요한 신과 요정들이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대고 이모자모를 따지기 시작했어요 마침내 회의에서는 공주가 셋으로 지상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한 막지 않겠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대신 공주는 한 가지 대가를 치러야 했어요 인간을 배우자로 선택했으니 공주 또한 요정이 아닌 인간으로 살다가 인간처럼 죽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공주는 기꺼이 운명을 받아들이고 남편과 함께 금시조의 등에 올라탔습니다 금시조는 날개를 활짝 펴고 하늘나라 공전에 황금문을 빠져나와 수직으로 하늘을 가르며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금시조는 두 사람을 옛집 근처에 내려주고 작별인사를 구한 다음 둥지로 돌아갔습니다 요정 아내는 마법의 힘은 잃었지만 남편과 함께 예쁜 아이들을 낳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황금을 욕심낸 형과 아내 옛날에 어느 기름진 계곡에서 두 형제가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습니다 형은 영리하고 똑똑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차갑고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반면 동생은 성품이 순박하고 상냥했지만 조금 둔한 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형은 가업을 도맡다시피 해서 가족을 먹여 살렸습니다 착한 동생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최선을 다했지만 가족의 살림살이에는 별 도움이 되지 못했어요 얼마 후 더는 이렇게 살 수 없다고 생각한 형은 동생을 불러다 놓고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더 이상 공짜로 먹여줄 수 없으니 집을 떠나 너 혼자 살 길을 찾아보거라 가여운 동생은 형의 말을 듣고 몹시 슬펐지만 감히 대꾸할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짐을 꾸려 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고했습니다 사정을 알게 된 어머니는 불같이 화를 내면서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정말로 내 형이 그랬단 말이냐 냉정한 녀석이 기어코 너를 쫓아내는구나 나도 함께 가겠다 그렇게 불효막 심하고 형제간의 우애도 모르는 녀석하고는 함께 살기 싫다 다음 날 모자는 집을 나와 살 곳을 찾아 떠났습니다 저녁 무렵 모자는 마을에서 그리 멀지 않은 큰 산발치에 자리 잡은 오두막에 이르렀습니다 오두막은 버려진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집주인이 돌아올 김이라고는 조금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오두막에 들어가 그날 밤을 보냈습니다 이튿날 아침 일찍 아들은 도끼를 들고 산으로 올라가 나무를 베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무렵이 되자 한 짐 가득 찌고 내려온 아들은 마을로 가서 나무를 내다 팔아 돈을 벌었어요 셋으로 돈을 번 것이 몹시 자랑스러웠던 아들은 오두막으로 돌아와 어머니에게 돈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기가 어머니를 봉양할 수 있으니 앞으로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어요 다음날도 아들은 어깨에 도끼를 걸머지고 오두막을 나섰습니다 오전 내내 열심히 나무를 하고 난 아들은 좀 더 큰 나무를 베려고 산 위쪽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발길이 잘 닿지 않는 산허리 한 구석에 돌로 된 큰 사자가 버티고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돌 사자는 진짜 사자만큼이나 컸습니다 아들은 돌 사자를 보고 생각했습니다 이 돌 사자는 이 산의 수호신이 틀림없어 천만 다행으로 내가 먹고 살 길을 찾게 된 것은 저 돌 사자 덕분일 거야 내일은 뭘 좀 준비해서 돌 사자에게 공양을 올려야겠어 그날 저녁 아들은 뗄나무를 팔아서 번 돈으로 양초 두 자루를 샀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곧장 돌 사자가 있는 곳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들은 초에 불을 댕겨 돌 사자 양쪽에 놓고 정성껏 절을 하면서 복을 내려 주십사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러자 돌 사자가 입을 열더니 무엇을 하느냐고 묻는 것이에요 아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 산에서 나무를 내서 먹고 삽니다 돌 사자님이 이 산을 지키는 수호신이시니 공양을 올리고 복을 내려달라고 빌고 있었습니다 그렇구나 좋다 돌 사자가 말했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커다란 통을 가지고 오너라 그러면 네가 바라는 복을 내려주겠다 아들은 돌 사자의 친절한 마음씨에 간복하여 거듭 인사를 올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뗄나무를 지고 마을로 가서 좋은 값에 파란 나무 물통을 하나 샀습니다 이튿날 아침 아들은 물통을 가지고 다시 산에 올랐습니다 돌 사자가 있는 곳에 이르자 아들은 바닥에 엎드려 절을 올리면서 자기가 왔음을 알렸지요 어서 오너라 돌 사자가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내 턱 밑에 물통을 받쳐라 그러면 내가 황금을 도해낼 것이다 물통이 거의 다 찰 때쯤이 되면 반드시 내게 알려야 한다 단 한 조각의 황금이라도 절대로 바닥에 떨어뜨려서는 안 된다 아들은 돌 사자가 일러준 대로 했습니다 돌 사자의 턱 밑에 물통을 받치자 돌 사자는 곧 황금을 토해내기 시작했어요 물통이 거의 다 차자 아들은 돌 사자에게 알렸습니다 그러자 쏟아지던 황금 줄기가 이내 그쳤습니다 아들은 돌 사자에게 진심어린 감사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그러고는 황금으로 가득 찬 물통을 들고 의기양양하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저녁 가난한 어머니는 아들이 가지고 온 황금을 보고 깜짝 놀랐지요 그러나 아들로부터 자초지종을 듣고 나자 곰 마음을 놓고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다음날 홀 어머니와 아들은 근처에 있는 커다란 농가를 하나 구해서 이사를 하고 소떼와 양떼를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편안하고 남부러울 것 없이 살았습니다 어머니와 동생이 벼락보자가 되었다는 소식은 머지않아 형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궁금해진 형은 동생의 집을 찾아가 알아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선물로 줄 옷감을 아주 조금 마련해서 아내와 함께 동생 집으로 갔습니다 도착해 보니 동생은 일을 보러 나가고 없고 어머니가 홀로 따뜻하게 맞아 주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동생이 돌아왔어요 마음 시착한 동생은 형을 진심으로 반겼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되었는지 상세히 설명하고 형에게도 똑같이 해보라고 권했지요 그날 저녁 형과 아내는 자기 집으로 돌아와 어떻게 할지 의논을 했습니다 두 사람은 큰 돈을 벌 기회를 놓쳐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뜻을 모았습니다 이튿날 형은 시장에 나가 가장 큰 물통을 하나 마련했어요 물통과 양초 두 자루를 가지고 산을 올라가니 과연 동생이 말한 돌사자가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형은 서둘러서 양초에 불을 붙이고 돌사자 옆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돌사자에게 저를 올리며 복을 내려주십사 하며 빌었지요 너는 누구냐? 돌사자가 물었습니다 원하는 게 무엇이냐? 저는 일전에 여기에 온 젊은이의 형이 되는 사람입니다 돌사자님이 동생에게 많은 황금을 주셨다고 하기에 저에게도 복을 내려주십사 하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좋다 그러면 내 턱 밑에 그 물통을 갖다 받쳐라 그러면 내가 황금을 도해내겠다 하지만 물통이 가득 찰 때쯤이면 반드시 내게 알려야 한다 단 한 조각의 황금이라도 바닥에 떨어지면 안 된다 그렇게 되면 불행한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형은 몹시 기뻐하며 돌사자가 일러준 대로 턱 밑에 물통을 받쳤습니다 그러자 곧 돌사자의 입에서 황금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욕심꾸러기 형은 황금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얻으려고 이따금씩 물통을 흔들어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조금만 더 하고 끝까지 욕심을 부리다가 그만 물통이 거의 다 찼다는 것을 돌사자에게 알리지 못했습니다 그 바람에 물통에 쌓여갔던 황금 한 조각이 바닥에 떨어지고 말았어요 황금 조각이 바닥에 떨어지자마자 쏟아지던 황금 줄기가 딱 멈추었습니다 그러자 돌사자가 쉰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제일 큰 황금 덩이가 목구멍에 걸려 있다 손을 집어넣어서 꺼내가라 그 말을 듣고 욕심이 난 형은 앞뒤 재보지도 않고 돌사자의 입 속에 재빨리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돌사자가 입을 다물어버렸어요 손을 빼내려고 아무리 안간힘을 쓰고 이리저리 팔을 비틀어 보아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돌사자의 입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형은 입술이 부르트도록 빌고 또 빌었지만 사자는 말 못하는 돌 덩어리로 돌아간 듯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게다가 고개를 돌려 물통을 보니 황금은 온데간데 없고 돌과 흙만 잔뜩 쌓여 있었습니다 형은 기가 막힐 따름이었지요 저녁 무렵이 되자 형의 아내는 남편이 돌아오지 않는 것이 걱정이 되었어요 남편이 어디로 갔는지 알고 있던 아내는 산으로 남편을 찾아 나섰습니다 한동안 이리저리 헤맨 끝에 남편의 모습을 발견한 아내는 어찌된 영문인지 물었지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끔찍한 일을 당했소 돌사자의 목에서 황금덩이를 꺼내려고 손을 넣었는데 돌사자가 갑자기 입을 다물어버리지 뭐요 그래서 이렇게 손을 물려 오도가도 못하게 되었소 그 말을 들은 아내가 애원도 하고 협박도 해보았지만 돌사자는 정말 돌처럼 굳어버린 듯 도무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집으로 가서 남편에게 줄 음식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그 후 여러 날 동안 아내는 매일같이 남편이 굶어죽지 않도록 먹을 것을 날라다 주었습니다 집에는 따로 일할 사람이 없었으므로 아내 혼자 남편과 아이 뒷바라지를 도맡아 해야 했지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가여운 아내는 그만 병이 나고 말았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남편에게 갖다 줄 빵 한 조각 살 돈도 없이 가난해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아내는 산에 올라가 남편에게 울면서 말했습니다 돈이 될 만한 것은 모두 팔아치우고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빵 한 조각 살 돈도 없고 먹다 남은 밥 한 그릇도 없어요 이제 꼼짝없이 굶어죽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그 말을 듣자 돌사자는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돌사자가 하하하 웃는 바람에 커다란 입이 열렸지요 남편은 돌사자가 다시 입을 다물기 전에 재빨리 손을 빼냈습니다 그러고는 아내를 데리고 서둘러 산을 내려갔지요 형은 아내와 아이를 데리고 동생을 찾아가서 그동안 있었던 일을 죄다 털어놓았습니다 동생은 돌사자의 경고를 무시하고 욕심을 부린 형을 쟁망했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마음이 넓은 사람이었으므로 형의 작은 집과 밭을 살 수 있을 만큼 돈을 나누어 주었어요 냉정하고 이기적이었던 형과 아내는 가까운 곳에 소박한 집을 얻어 살았습니다 그 후로도 동생은 하느님마다 잘 되어 어머니와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오늘의 동아 산토끼의 지혜 옛날 어느 낮은 계곡에 늙은 어미양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미양은 매년 초여름이 되면 새끼양을 데리고 계곡을 떠나 넓디 넓은 북쪽 고원에서 몇 달을 지냈습니다 고원에는 맛있는 풀이 많이 자라서 수많은 양과 염소들이 찾아와 여름 내내 풀을 뜯으며 보냈지요 어느 봄날 어미양은 해마다 그랬듯이 북쪽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어미양이 조용히 길을 따라 걷는 동안 새끼양은 곁에서 깡충거리며 뒤따랐어요 그러다 갑자기 사납게 생긴 커다란 늑대와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슈 양아줌마 늑대가 빈정거리면서 말했습니다 어디 가는 길이오? 늑대 아저씨군요 어미양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나쁜 짓도 하지 않았어요 나는 그저 새끼양을 데리고 맛있는 풀이 자라는 북쪽 고원으로 가는 중이랍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를 어쩌나? 나는 지금 무척 배가 고파서 당장이라도 둘을 잡아먹지 않으면 안되겠는데 제발 그러지 마세요 어미양은 사정을 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우리를 잡아먹지 말아요 가을이 되면 통통하게 살이 오를 거예요 그러니 가을까지 기다렸다가 우리가 돌아오는 길에 잡아먹는 편이 훨씬 나을 거예요 늑대는 어미양의 말이 아주 그럴듯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음 아주 좋은 생각이군 양아줌마 그렇다면 약속을 하나 해야겠어 가을에 북쪽에서 돌아오는 길에 바로 이곳에서 나와 만나겠다고 약속을 하면 당장은 살려두기로 하지 그렇게 말하고 나서 늑대는 눈 깜짝할 사이에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간신히 목숨을 건진 어미양과 새끼양은 계속해서 북쪽 고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러고는 곧 늑대와의 약속을 까맣게 잊고 살게 되었답니다 여름 내내 어미양과 새끼양은 널뛰넓은 고원을 거닐며 물이 듬뿍 오른 맛있는 풀을 마음껏 뜯어먹었어요 그래서 가을이 다가오자 몰라볼 정도로 살이 올랐습니다 특히 조그맣은 새끼양은 어느덧 몸집이 부쩍 자라서 제법 늠름해졌지요 남쪽으로 돌아갈 때가 되자 어미양은 불현듯 늑대하고 한 약속이 떠올랐습니다 날마다 남쪽 계곡이 가까워질수록 어미양은 강이 콩알만해졌어요 늑대와 만나기로 한 곳 근처에 이른 어느 날 어미양과 새끼양은 깡숭거리며 뛰어오는 산토끼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산토끼는 인사를 건네려고 발걸음을 멈췄다가 어미양의 슬픈 표정을 보고 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노님 여름 동안 재미가 좋으셨나 봐요 새끼양도 몰라보게 자랐군요 그런데 이 좋은 아침에 왜 그리 슬픈 표정을 짓고 계세요 아 산토끼 동생 어미양이 근심어린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 있다네 사실 지난 봄에 우리가 이 길을 따라가다가 흉측하게 생긴 늑대를 만났는데 글쎄 그놈이 우리를 당장이라도 잡아먹겠다고 하지 뭔가 그래서 살이 통통하게 오르는 가을까지 기다려달라고 간청을 했다네 그러자 늑대는 가을날 바로 그 장소에서 자기를 만나야 한다고 다짐을 했어 이제 그 약속 장소가 바로 코앞이네 목숨이 오늘 내일하니 걱정이 될 수밖에 더 있겠는가 가여운 어미양은 이렇게 말하고 나서 털썩 주저앉더니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아이고 저런 산토끼가 모르는 척 할 수 없다는 듯 말을 꺼냈습니다 정말 슬픈 이야기군요 하지만 양노님 용기를 내세요 여기 동생이 있잖아요 제가 어떻게 해볼게요 늑대를 물리칠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러더니 산토끼가 무언가를 부지런히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산토끼는 양털로 짠 가장 좋은 옷을 골라 입고 왼쪽 귓볼에 기다란 귀걸이를 달더니 머리에 멋진 모자를 썼습니다 그리고 어미양의 등에 조그만 안장을 얹었어요 그런 다음 조그만 짐꼬라미를 두 개 준비해서 새끼양의 등에 싣고 떨어지지 않게 밧줄로 단단히 묶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자 산토끼는 커다란 종이 한 장을 말아주고 한쪽 귀에 붓을 꽂은 채 어미양의 등에 올라탔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작은 행렬은 길을 따라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잠시 후 일행이 계곡으로 접어들자 아니나 다를까 저만치서 사나운 늑대가 입맛을 다시며 기다리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목소리가 들릴 만큼 가까워지자 산토끼는 한껏 거드름을 피우며 목청 높여 소리쳤습니다 내놈은 누군데 감히 여기서 어슬렁거리고 있느냐 저는 늑대인뎁쇼 산토끼 일행의 기묘한 모습을 보고 늑대가 의아한 듯 돌이번거리며 말했습니다 지난 봄에 약속한 대로 양들을 잡아먹기 위해 왔지요 그런데 누구시죠? 이 몸은 산토끼 롬댕님이다 나는 중국 황제의 사신으로 인도에 가는 길이다 그러고 보니 인도왕에게 줄 선물로 늑대 가죽 열 장을 준비하라는 명을 받은 기억이 나는구나 그런데 여기서 늑대 한 마리를 만나다니 정말 다행한 일 아니냐 여러 말 할 것 없이 내놈의 가죽이 첫 번째가 되겠구나 산토끼는 이렇게 말하더니 종이를 펴고 붓으로 아주 커다랗게 일이라고 썼습니다 멍하니 그 말을 듣던 늑대는 깜짝 놀라서 걸음아 나살려라 하고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산토끼의 기지로 목숨을 건진 어미양과 새끼양은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요술 보자기 어느 마을에 착한 청년이 살았습니다 청년은 늙고 병든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는데 근근히 끼니만 떼울 정도로 가난했답니다 어머니는 눈만 뜨면 배고프다고 야단이었어요 어머니 조금만 참으세요 금방 가서 쌀을 사올게요 날이 밝으면 청년은 부랴부랴 쌀을 사러 가야 했습니다 주머니 속엔 언제나 딱 하루치 쌀까밖에 없었지요 어느 날 청년이 숲을 지나려는데 웬 남자가 칼을 빼들고 뱀을 죽이려 하는 것이었어요 청년은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작은 뱀이 불쌍해서 남자에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왜 뱀을 죽이려고 하시나요 혹시 뱀이 아저씨를 물기라도 했나요 그러자 남자가 되려 이상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나를 문 건 아니지만 다른 사람을 물 수도 있으니까 죽이려는 거요 그런데 왜 그러시오 그러면서 뱀의 목에 칼을 들이대는 겁니다 청년은 재빨리 남자의 손을 막으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제발 그 뱀을 죽이지 마세요 아무 죄도 없이 죽는다면 너무 불쌍하잖아요 아저씨가 뱀을 놓아주시면 제가 이 돈을 들을게요 청년은 주머니에 있는 쌀쌀 돈을 몽땅 내놓았습니다 별 이상한 사람을 타보겠군 남자는 돈을 받아들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청년은 남자가 멀어진 것을 보고 나서야 집으로 되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청년이 막 걸음을 떼려는 순간 웅크리고 있던 작은 뱀이 스레르 몸을 풀더니 청년 앞을 가로막는 겁니다 친절한 아저씨 정말 고마워요 은혜를 갚고 싶은데 저와 함께 저희 집에 가지 않을래요? 집에는 대장님과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아저씨가 절 구해주신 걸 알면 모두 친절하게 맞아줄 거예요 청년은 어리둥절했어요 뱀이 말을 하는 것도 그렇지만 뱀이 오글거리는 뱀굴로 가자니 선뜻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작은 뱀은 청년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제 기본에 들떠 말을 이었답니다 저희 집에 가면 대장님이 무얼 원하느냐고 물을 거예요 그러면 대장님의 빨간 보자기를 원한다고 말하세요 원하는 건 무엇이든 들어주는 요술 보자기거든요 참 대장님이 좀 무서워 보여도 겁먹지 마세요 속은 아주 따뜻한 분이니까요 이쯤 되니 청년은 뱀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꼬불꼬불 산길을 따라가니 깊은 골짜기 아래 서늘한 굴이 있었어요 작은 뱀이 앞장서 굴 안으로 쏙 들어갔지요 청년도 쭈뼛거리며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청년이 들어서자마자 무시무시하게 생긴 대장뱀이 빨간 혀를 날름거리며 노려보는 게 아니겠어요 청년은 온몸이 오그라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작은 뱀이 재빨리 대장뱀에게 조금 전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이분이 아니었다면 전 죽었을 거예요 그제야 대장뱀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막내를 구해줘서 정말 고맙소 그 보답으로 당신이 원하는 것을 주겠소 무엇을 원하시오 청년은 작은 뱀이 했던 말을 떠올려 빨간 보자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대장뱀은 기꺼이 요술 보자기를 선물로 주었답니다 청년은 뱀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서둘러 뱀구를 빠져나왔어요 어머니를 생각하면 1분 1초라도 지체할 수가 없었거든요 집까지 가는 길은 멀고도 멀었습니다 작은 뱀이랑 함께 갈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잠시 쉬어 가려는데 마침 작은 오두막이 보이는 겁니다 오두막에는 아주머니가 혼자 살고 있었는데 왠지 심술굳게 보였습니다 그래도 마루를 내어준 게 고마워서 청년은 아주머니와 함께 점심을 먹기로 했답니다 보자기야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점심을 준비하렴 그러자 요술 보자기가 휙 바람을 일으키더니 임금님의 잔치상보다 더 근사한 상을 차려냈습니다 청년은 물론 아주머니의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아주머니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청년에게 억지로 독한 술을 권하며 이렇게 꼬드겼어요 젊은이 나한테 말만 하면 어디든지 날아가 못된 녀석들을 혼내주는 요술 돌멩이가 있는데 요술 보자기와 바꾸지 않겠나? 청년이 정신을 차리고 보니 요술 보자기와 요술 돌멩이가 서로 바뀌어져 있었답니다 하는 수 없이 청년은 요술 돌멩이를 들고 길을 떠났어요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날이 저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녁이라도 얻어먹으려고 어느 허름한 집에 들어갔답니다 허름한 집에는 할머니가 살고 있었는데 며칠 굶었는지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었어요 저녁을 얻어먹기는커녕 오히려 음식을 드려야 할 것 같았습니다 청년은 생각 끝에 요술 보자기를 찾아오기로 했답니다 요술 돌멩이들아 아주머니한테 가서 요술 보자기를 찾아오너라 그러자에 돌멩이들이 번개같이 날아서 요술 보자기를 가져왔습니다 물론 심술그진 아주머니가 순순히 내놓지는 않았지만 말이에요 요술 보자기를 되찾은 청년은 할머니를 위해 멋진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자 할머니가 웬 지팡이 두 개를 청년에게 내밀었어요 젊으니 고맙네 이건 주인을 괴롭히는 녀석들을 혼내주는 요술 지팡이라네 이제 나는 너무 늙어 이 지팡이가 소용없으니 자네가 가져가 요긴하게 쓰게나 이렇게 해서 청년은 요술 보자기와 요술 돌멩이 요술 지팡이까지 얻게 되었답니다 청년은 할머니를 위해 멋진 식사를 더 준비해두고 다시 길을 떠났어요 그리고 마침내 집에 도착했지요 하루 종일 아들을 기다리던 어머니는 청년을 보자마자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 못된 녀석 배고파 배고파 청년은 서둘러 요술 보자기를 별척 맛있는 음식을 차렸습니다 어머니는 너무 기뻐서 그동안 알턴병까지 싹 나아버렸지요 소문은 하룻밤만에 온 동네 방네 퍼져나갔답니다 그러자 다음 날부터 도둑이란 도둑들은 모두 청년의 집으로 모여들었지요 하지만 어떻게 되었는지 안 봐도 알겠지요 요술 돌멩이 요술 지팡이가 있는데 무슨 걱정이겠어요 요술 보자기 근처에도 못 가보고 도둑들은 주랭랑을 치고 말았답니다 그 후 청년은 요술 보자기 덕분에 사람들을 도우며 어머니와 아주아주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욕심쟁이와 찬이 옛날 어느 마을에 두 이웃이 나란히 살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욕심많은 부자였고 한 사람은 가난하지만 착한 사람이었어요 착한 사람의 이름은 찬이었습니다 찬이는 마음씨가 고와 힘이 닿는 한 사람들을 기꺼이 도와주며 살았습니다 돈이 많은 욕심쟁이는 거만하고 오만한 구두새였지요 어느 날 찬이는 참새 한 쌍이 날아와 집 처마에 둥지를 튼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자 둥지에 새끼들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참새 부부가 먹이를 구하러 나간 사이 아직 날 줄을 모르는 새끼 참새 한 마리가 둥지에서 떨어져 다리가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돌아오던 찬이는 참새를 발견하고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 정성껏 치료를 해주었지요 그러고 나서 지붕 위로 올라가 둥지 안에 참새를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찬이는 미처 몰랐지만 사실 새끼 참새는 요정이 변신한 것이었어요 얼마 후 다 자란 새끼 참새는 밖으로 날아가 씨앗을 한 잎 가득 물고 돌아왔습니다 참새는 찬이의 집 탁자 위에 씨앗을 뱉고 한두 번 쨍쨍 거리더니 한 두 번 쨍쨍 거리더니 놀랍게도 참새는 찬이의 집 탁자 위에 정말 기특한 일이군 그리고 보석을 팔아 큰 돈을 벌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찬이의 가족은 아주 편안하고 넉넉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웃에 사는 욕심쟁이 보자가 찬이네가 보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궁금해서 찬이를 찾아가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술을 한 병 들고 찾아와 축하한다며 찬이에게 술을 권했지요 그러면서 벼락보자가 된 이유를 은근슬쩍 물었습니다 사람을 의심해 본 적이 없던 찬이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빠짐없이 털어놓았지요 자초지종을 알게 된 욕심쟁이 보자는 자기도 벼락보자가 될 수 없을까 국리를 거듭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뜻밖에도 참새 한 쌍이 부자의 집에 둥지를 틀더니 이내 새끼를 낳았습니다 이튿날 부자는 지붕 위로 올라가 둥지에서 새끼 참새를 꺼내 땅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러고는 가여운 새끼 참새에 부러진 다리를 실로 묶어주고 다시 둥지 위에 올려놓았어요 그러고는 의기양양하게 말했습니다 설마 은혜를 저버리진 않겠지 아니나 다를까 다 자란 참새는 어느 날 부자의 집으로 날아와 탁자 위에 내려앉더니 부리에 물고 있던 씨앗 몇 알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러고는 몇 번 지적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이 씨앗은 베풀어 주신 은혜에 답하는 선물입니다 밭에 심고 무엇이 자라는지 보세요 부자는 뜰뜻이 기뻤습니다 찬이와 마찬가지로 값비싼 보석을 얻게 되리라는 기대에 부푼 부자는 밭에 침상까지 마련해놓고 가장 기름진 곳에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밭에 나가 씨앗이 잘 자라고 있는지 유심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씨앗은 싹을 틔우자마자 하루가 다르게 자라났습니다 어느 날 정과 다름없이 밭을 살펴보러 간 부자는 깜짝 놀라 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보석은커녕 무시무시하게 생긴 거인이 종이 뭉치를 겨드랑이에 낀 채 떡 버티고 서 있었거든요 부자는 흉측한 거인을 보고 벌벌 떨다가 기어드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누구냐 전생에 너는 나에게 큰 빚을 줬다 거인이 대답했습니다 이제 내 놈에게 그 빚을 돌려받으려 한다 여기 이 증서들을 보면 할 말이 없을 게다 거인은 이렇게 말하고 나서 부자의 집과 가축, 땅을 비롯한 모든 재산을 빼앗고 그것으로도 부족해서 아예 부자를 종으로 삼아 버렸습니다 몇 달 후 남부럽지 않게 살던 찬이가 멀리 여행을 떠나게 되었어요 떠나기 전 찬이는 부자를 찾아가 사금 한 자루를 맡기면서 돌아올 때까지 잘 보관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부자는 몹시 가난한데다 종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었기에 사금을 조금씩 빼내 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쓰다 보니 어느새 사금 자루가 텅 비고 말았어요 부자는 빈 자루에 모래를 가득 채워 놓고 찬이가 돌아올 날을 기다렸습니다 이윽고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찬이는 부자를 찾아가 사금 자루를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부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찬이에게 자루를 건네주었어요 찬이는 사금이 잘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 자루를 열어보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자루 속에는 모래만 한가득 들어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사금 자루를 맡겼는데 모래 자루로 돌려주다니 그제야 부자는 깜짝 놀란 듯 말했습니다 이복의 친구 사금이 모래로 변했나 보이 나는 자녀가 맡긴 그대로 보관했다네 몹시 실망한 찬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모래 자루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얼마 후 찬이는 아이들을 무료로 가르치는 서당을 만들기로 했어요 수업료가 없다는 말에 귀가 솔깃한 부자는 자기 아들을 서당에 보냈습니다 며칠 후 부자는 일이 생겨 이웃마을에 잠시 다녀와야 했습니다 길을 나서기 전에 부자는 찬이를 찾아가 자기가 돌아올 때까지 아들을 돌봐달라고 부탁했어요 부자가 떠나자 찬이는 잘 길들여진 원숭이를 데려와 이렇게 말하도록 가르쳤습니다 아빠 제가 이렇게 변하고 말았어요 아빠 제가 이렇게 변하고 말았어요 며칠 후 이웃마을에서 돌아온 부자는 아들이 잘 있는지 보려고 서당을 찾았습니다 찬이는 자리를 지키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하지만 부자가 아무리 살펴보아도 아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못 보던 원숭이 한 마리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내 아들은 어디에 있는가 부자가 물었습니다 찬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원숭이를 가리켰어요 이게 무슨 짓인가 이건 원숭이 아닌가 자네에게 돌봐달라고 맡긴 내 아들은 어디 있는가 그때 원숭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제가 이렇게 변하고 말았어요 하고 말입니다 부자는 한동안 불같이 화를 내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하지만 찬이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부자는 찬이에게 잘못을 빌고 사금을 갚겠다고 약속하고 나서야 아들을 돌려받을 수 있었답니다 오늘의 동아 똑똑한 생쥐 두 마리 옛날에 어느 큰 농장에 고양이 한 마리가 살았습니다 고양이는 오랫동안 아무런 어려움 없이 마음껏 생쥐를 잡아먹으며 즐겁고도 평온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자 고양이도 나이를 먹어 쇠약해졌고 그 전처럼 생쥐를 잡기가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리저리 머리를 굴리던 고양이는 어느 날 생쥐를 죄다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쥐 여러분 내가 한 마리도 빠짐없이 여러분을 모이라고 한 것은 긴이 드릴 말씀이 있기 때문이오 사실 나는 지금껏 여러분에게 못된 짓만 하면서 살아왔소 이렇게 늙고 보니 그동안 여러분을 괴롭히고 못살게 굿일이 후회가 되오 앞으로 나는 새로운 삶을 살 작정이오 이제 명상에만 전념하고 더 이상 여러분을 괴롭히지 않으려 하오 그러니 여러분은 나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유롭게 돌아다녀도 되오 다만 한 가지 바라는 게 있소 여러분은 하루에 두 번씩 열을 지어 내 앞으로 행진하면서 내가 베푼 은혜에 감사하는 표시로 절을 해야 하오 이 말을 들은 생쥐들은 팔짝팔짝 뛰면서 기뻐했습니다 오랜 숙적인 고양이의 손아귀에서 드디어 벗어나게 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생쥐들은 기꺼운 마음으로 고양이가 내건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생쥐들은 하루에 두 번씩 열을 지어 고양이 앞을 지나가면서 절을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고양이는 방 한구석에 있는 방석 위에 앉았고 생쥐들은 그 앞을 일렬로 생진하면서 공손하게 절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교활한 늙은 고양이는 암암리의 음모를 꾸몄습니다 행렬이 거의 다 지나가고 맹끌 생쥐 한 마리만 남자 고양이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재빨리 생쥐를 낚아채서는 꿀꺽 삼켜버렸습니다 그렇게 고양이는 날마다 두 차례씩 행렬의 맨 마지막 생쥐를 잡아먹었어요 덕분에 고양이는 아무런 힘도 들이지 않고 생쥐를 잡아먹으면서 아주 편안하게 지냈습니다 한동안 그 사실을 알아차린 생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생쥐들 중에 서로를 무척 아끼는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두 생쥐의 이름은 람과 암이었습니다 두 친구는 다른 생쥐들보다 똑똑하고 눈치도 빨랐어요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자 람과 암은 고양이가 자기들을 잡아먹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도 농장의 생쥐수가 부쩍 줄어들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둘은 이마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작전을 짰습니다 작전은 이러했습니다 고양이 앞을 행진할 때마다 맨 앞에 람이 서고 맨 끝에 암이 서서 서로를 부르고 대답하는 것이었지요 그날 저녁도 어김없이 행진이 시작되었습니다 약속한 대로 람이 맨 앞에 서고 암이 맨 끝에 섰습니다 람은 고양이가 앉아있는 방석 앞을 지나가면서 저를 올리자마자 목청껏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암 어디에 있니 나 여기 있어 행렬 뒤에서 친구가 목청껏 외쳤습니다 이렇게 두 생쥐는 행렬이 고양이 앞을 다 지나갈 때까지 계속 서로를 부르고 대답했지요 고양이는 남과 암이 쉬지 않고 서로를 부르고 대답하는 통에 감히 암에게 손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저녁을 굶고 빈속으로 하루를 보내야 했던 고양이는 몹시 화가 나 밤새도록 신경질을 부렸습니다 그러나 고양이는 일이 그렇게 된 것은 친구인 두 생쥐가 우연히 행렬의 맨 앞과 끝에 서 있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통통하게 살이 오른 생쥐가 오늘 저녁의 배고픔까지 보상해 주리라는 희망을 품고 잠을 청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런데 이튿날 아침 정남이가 뚝 떨어지게도 어제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생쥐들의 줄이 다 지나갈 때까지 람과 암은 부르고 부르며 서로 대답을 주고 받았습니다 이번에도 고양이는 줄임배를 채울 수 없었지요 하지만 고양이는 타오르는 활을 꾹꾹 눌러 참고 생쥐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녁 고양이는 평소보다 일찍 방석 위에 앉아 생쥐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렸어요 그동안 람과 암은 다른 생쥐들에게 조심해야 한다고 일러두었지요 고양이가 조금이라도 덮칠 낌새를 보이면 쏜살같이 달아날 수 있도록 단단히 준비하라고 주의를 주었습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자 생쥐들은 평소대로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람은 고양이 앞을 지나자마자 날카로운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암 어디 있니 그러자 뒤쪽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 여기 있어 이쯤 되자 더는 참을 수 없게 된 고양이는 온몸의 털이란 털은 전부 곤두세운 채 생쥐들 한가운데로 곧장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미리 대비하고 있던 생쥐들은 눈 감작할 사이에 사방으로 흩어져 쥐구멍으로 숨어버렸답니다 그 후 생쥐들은 고양이에게 속지 않도록 단단히 주의를 기울였어요 생쥐를 단 한 마리도 잡아먹을 수 없게 된 고양이는 오래지 않아 굶어 죽고 말았답니다 람과 암은 다른 생쥐들의 존경과 사랑을 한껏 받으며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새 아들과 새 공주 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홀로 된 부인이 새 아들과 함께 어렵게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고생을 누구보다 잘 아는 큰아들은 집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어머니 어디든 가서 제 밥벌이를 해야겠어요 어머니는 이제 열두 살밖에 되지 않은 아들이 걱정이 되어 말렸지만 아들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마침내 큰아들은 길을 나섰답니다 하지만 어린 소년을 받아주는 곳은 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밥만 먹여주는 게 아니라 돈도 준다는 어느 요술쟁이 집에 하인이 되었답니다 내가 가는 곳은 어디든 따라와야 한다 그러면 하루에 한 입씩 주마 아들은 뛸 듯이 기뻤습니다 예 주인님 주인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세상 끝까지라도 따라가겠습니다 요술쟁이는 기다렸다는 듯 짐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좋다 그럼 지금 당장 떠날 준비를 하거라 요술쟁이가 시키는 대로 아들은 커다란 포대 말 전대 그리고 여행에 필요한 여러가지 짐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자전 무렵 요술쟁이와 함께 길을 나섰답니다 어둡고 험한 산길을 얼마나 걸었을까요 하지만 걸어도 걸어도 요술쟁이는 걸음을 멈추지 않는 겁니다 주인님 어디까지 가십니까 아직도 멀었나요 잠잠고 따라오기나 해 저기 저 산까지 갈 거니까 요술쟁이는 귀찮은 듯 내뱉고는 앞장서 걸었습니다 그렇게 꼬박 하룻밤을 걸어서야 산 꼭대기에 도달했지요 산 꼭대기에 오르자마자 요술쟁이가 명령했습니다 이제 네가 타고 온 말을 이 총으로 쏘아라 아들은 기겁을 하며 손을 내져었습니다 말을 안 쏘면 내가 널 쏘겠다 요술쟁이가 아들에게 총을 겨누며 말했어요 하는 수 없이 아들은 총으로 말을 쏘았지요 그러자 요술쟁이는 아들에게 말의 배를 가르고 말의 배 안으로 포대를 들고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책 한 권을 주며 배 안에서 읽으라는 거였어요 아들은 겁에 질려 요술쟁이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책을 읽기 시작하자 말의 배 안에 보석이 가득 쌓이는 겁니다 보석은 수십 개의 포대에 담길 만큼 이었어요 자 이제 그 포대를 나에게 넘겨주고 넌 여기 꼼짝 말고 있거라 내가 이 보석을 옮겨 놓은 다음 내 말을 올려보낼 테니 넌 그때 내려와라 이렇게 말하고 요술쟁이는 저 혼자 산을 내려갔답니다 아들은 요술쟁이가 보내준다는 말을 기다렸어요 하지만 말은 오지 않았지요 높디 높은 산에 홀로 남은 아들은 풀뿌리를 먹으며 말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이상하게 생긴 풀뿌리를 발견했어요 그걸 잡아당기자 뿌리 아래 커다란 구멍이 숭 나 있는 겁니다 구멍 안에는 대문이 있었어요 아들은 대문을 열어젖혔습니다 순간 아들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우와 맛있겠다 문 안에 온갖 산의 진미가 다 차려져 있었거든요 아들은 정신없이 접시를 비웠습니다 실컷 먹고나서 보니 구석구석마다 보석이 가득한 겁니다 구멍 속은 화려한 궁전이었어요 아들은 이방저방 돌아다니며 구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석진 방의 문을 여는 순간 깜짝 놀라고 말았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거인이 누워 있었거든요 거인은 아들을 보자 버럭 고함을 질렀습니다 누가 널 이리로 보냈느냐 아들은 거인 앞에 납작 엎드려 이제까지의 이야기를 다 들려주었지요 그러자 거인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너도 그 요술쟁이에게 당했구나 나 역시 요술쟁이의 마법에 걸려 여기 갇혀있는 거란다 부탁이 있다 내일 해가 뜨기 전 저기 연못 뒤에 숨어 있다가 비둘기 세 마리를 잡아오너라 비둘기만 잡아온다면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야 다음 날 아들은 연못 뒤에 숨어 있다가 겨우겨우 비둘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비둘기를 손에 잡는 순간 비둘기들이 아름다운 공주로 변하는 게 아니겠어요 아들은 서둘러 새 공주를 거인에게 데려갔지요 오 내 딸들아 거인과 비둘기는 이웃나라의 왕과 공주였던 것입니다 아들은 왕과 공주의 마법을 풀어준 덕에 땅속 공전에서 그들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한편 몇 해가 지나도 큰 아들에게서 아무 소식이 없자 어머니와 동생들은 크게 걱정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러다 마침내 막내가 형을 찾아 나서게 되었어요 막내는 형이 요술쟁이의 하인으로 있었던 걸 알아내고 요술쟁이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요술쟁이는 막내를 반갑게 맞으며 형에게 했던 그대로 했답니다 하지만 총명한 막내는 순순히 당하지 않았어요 보석 대신 포대에 마래뼈들을 잔뜩 담아 요술쟁이를 향해 힘껏 던진 겁니다 요술쟁이는 끼익소리도 못내고 뼈에 깔려 죽고 말았습니다 요술쟁이가 죽자 땅속 궁전이 하늘로 치솟아 하늘을 둥둥 떠다니다가 아들의 집앞에 내려앉았습니다 큰 아들 덕분에 마법에서 풀려나고 총명한 막내 덕분에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새 아들은 새 공주와 결혼해서 부모님을 모시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오늘의 동아 이슬 공주 옛날 옛날 어느 임금에게 이슬이라는 아름다운 공주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예쁘고 우아한지 결혼하겠다고 찾아온 왕자들의 줄이 궁궐밭까지 늘어설 정도였습니다 이 왕자들 중에는 마음씨 고약한 마술 왕자도 있었는데 마술 왕자는 이슬공주가 청혼을 거절하자 못된 마음을 품었답니다 감히 내 청혼을 거절해? 어디 맛 좀 봐라 마술 왕자는 그 자리에서 마술을 걸어 이슬공주를 물소로 만들어버렸어요 궁궐도 흔적없이 사라졌고 반야나무 한 그루만 남게 되었지요 야생물소가 된 이슬공주는 반야나무 곁에서 근근히 목숨을 이어가며 살았답니다 그러다 하루는 연못에 물을 마시러 갔는데 다른 연못은 다 마르고 딱 한 군데만 물이 남아있는 겁니다 이슬공주는 하도 목이 말라 허겁지겁 연못물을 몽땅 마셔버렸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연못물을 마신 뒤로 배가 고프지 않은 겁니다 게다가 배마저 불러오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더니 열 달 뒤에는 딸 셋을 낳았답니다 이슬공주는 딸 셋의 이름을 연못 직녀 심성이라 짓고 정성을 다해 키웠습니다 이슬공주가 먹이를 구하러 갈 때면 딸들은 잎이 무성한 반야나무 위에 올라가 몸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얘들아 엄마가 없는 동안 나무 위에 꼭꼭 숨어 있어야 한다 엄마가 돌아와 나무를 세 번 흔들며 연무사 직녀야 심성아 내려와 이 꽃송이를 받으렴 하고 외치거든 너희들은 당신이 진짜 우리 엄마라면 약속대로 코에서 물을 뿜어보세요 라고 대답하거라 그러면 내가 콧구멍에서 물을 내뿜어 너희를 적시마 반드시 물을 뿜거든 내려와야 한다 이슬공주는 딸들에게 신신당보를 하고 먹이를 구하러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이온나라의 새 왕자가 사냥을 나왔다가 물속 아 뿜은 물에 젖은 채로 반야나무 위에서 내려오는 새 아가씨를 보게 된 겁니다 새 왕자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새 아가씨를 보고는 첫눈에 반해버렸어요 그래서 물속 아는 말을 들어두었다가 물속 아 먹이를 구하러 간 사이 똑같이 말했습니다 연모사 직녀야 심성아 내려와 이 꽃송이를 받으렴 그러자 반야나무 위에서 아름다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당신이 진짜 우리 엄마라면 약속대로 코에서 물을 뿜어보세요 왕자들은 물총으로 물을 뿌려 새 아가씨의 몸을 적셨습니다 그러자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새 아가씨가 나무 아래로 내려오는 거예요 새 왕자는 새 아가씨에게 청혼을 했답니다 새 아가씨 역시 왕자들의 늠름한 모습에 반해 흔쾌히 승낙을 했습니다 그렇게 각각 쌍을 이룬 왕자들은 궁궐로 아가씨를 데려가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답니다 한편 딸들을 잃은 이슬공주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지요 그래서 미친 듯이 딸들을 찾아 헤매다 첫째 딸이 사는 궁궐에 다다르게 되었답니다 이슬공주는 그런데 첫째 딸이 발끈하며 쏘아 쏘아 붙이는 겁니다 이슬공주는 걸을 수도 뛰어나왔지요 아탄하더니 못된 마술왕자의 마법에 걸려 이슬공주가 물소가 된 이야기이며 또 죽은 어머니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주는 겁니다 잠에서 깨어난 막내딸은 꿈에서 노파가 시킨 대로 했답니다 그러자 거짓말처럼 물소가 아름다운 이슬공주의 모습으로 되살아났습니다 내 딸아 이슬공주는 막내딸을 꼭 안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첫째와 둘째 딸도 어머니를 만나겠다며 부리나케 달려왔지요 어머니는 셋 딸의 손바닥에 똑같이 벽씨를 나눠주었습니다 그러고는 손가락으로 찌어서 벽씨의 껍질을 벗기는 사람만이 진정한 자신의 딸이라고 말했답니다 첫째 딸과 둘째 딸은 손가락에 피가 나도록 찌었지만 벽씨의 껍질은 벗겨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막내딸은 딱 한 번만에 벽씨의 껍질을 벗겨냈지요 모두가 보는 데서 망신을 당한 두 딸들은 얼굴도 들지 못하고 제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답니다 막내딸은 오랫동안 그리던 어머니를 모시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앞에서 들려드린 황금을 탐낸 형과 아내 이야기는 지나친 욕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탐욕은 일체를 얻고자 욕심내어서 도리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라는 프랑스의 철학자 몽테뉴가 한 말이 있습니다 옛날 이야기에서도 욕심을 지나치게 부리다가 오히려 모든 것을 잃는다는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요 실제로도 주변에서 이런 일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만 이루어지면 행복할 것 같았는데 막상 그 일이 이루어져도 또 다른 것을 욕심내고 바라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루고자 하는 일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